쓰레기 면상 마 쓰레기! 면상! 쓰레기! 아 스쿼드 중이야? 어디랑 하노? 상윤 다누리 이마니 알로아? 어... 아 예나 킬내기를 와이래 마냥 어? 밥을 먹으면서 킬내기를 하고 아 근데 상생팬라고? 좀 먹겠는데 아 저기 좀... 한 번 미끄러져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김봉준! 끝 한 번 미끄러워 아직 많이 남았네 아 이거 버스기사가 없는데? 버스기사 없다! 마 쓰면 뭐라고? 어? 방지 개웃기네 글로 갈까? 마린 배그 폐간 수련 하루함 조금 잘해진 듯 하하하하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조금 잘해진 듯 아 이거 뭐야! 이게 조준하는 것도 없어! 시현아 나 역할 뻔했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조준하는 것도 없네 조심해 어 이 판 하고 갈게 얻나 새끼 재밌고 잘한다 니 근데 와 탕책이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하하하하 아 엠십니다 네 가지를 탕책해야겠다 러스트 하고 있네 어 이거 템 또 야무치게 누가 정리해 놓고 150 150 바자 10호 또 터졌어 갈래 카운터? 돼지야 빠아쓰 못 채워주나 아아아아아아쓰 못 채워주나 깔깔아 와 대답 안하니 대답 어 왕구대 장공중립 우선 열길 감사합니다. 끝에다. 이구요? 빡! 죄송해요 형님. 아! 쏘리. 죄송합니다 형님. 접었습니다. 100은 접었다는데? 여기 하고 있구만. 소미 형님. 그렇지 소미 형님. 어. 어. 나가지고 물어볼게. 호찬이 목소리가 좀 크나요? 어. 내 손을 틀려라. 내 손을 줄여라. 오케이. 목소리 왜 이렇게 크게 손질되있냐? 뭐야 이거. 아 됐다. 패치. 패치 완료. 야 수피야. 어? 너 남자 이상형 뭐야? 남자 이상형? 응. 진짜 말해도 돼? 그럼. 나보다 배그 잘하는 사람. 수인씨는 어딨노? 수인씨 어디갔노? 어디갔노? 목소리 이쁘면 니들이 저방 가서 좀 봐라. 수인씨 와 아프노. 내가 좀 치료해줘야겠네. 입마음 뭐하노. 나 그 대회에서 프로 인터넷들한테 푸질뼈 맞는 그런 효과를. 불긴 했다 방금. 아 킬 내기 하고 있구나. 바스 태워줄 사람 없노? 어? 바스. 어? 잠시만 봐라. 아 무랄이. 어디로 갈까? 시연아 너 2매 가방 있어. 야 앞에 3매 가방 있는 거 보이지? 어 나 못 걸게. 어 못 걸게. 와우. 누가 이쪽 쐈니? 아니 우리 안 쐈어. 나 아니야. 근데 2세명이면 진짜 잘하는 사람 구해야 된다. 그니까. 이거 뭔데 이게. 나 이거 모른다 이거. 내가 뒤에 봐. 어 저기 뒤에! 저기! 저기 저기! 와 씨. W 완전 W. 와 존나 잘하는 사람으로 해야겠는데? 우리 육회가 발각당하잖아. 와우 씨. 왜 안 싸우는 거야? 싸워야지. 보면. 그니까 좀 가까이 오면 싸우자. 어 그래. 가자. 야 그럼 너 그냥. 블랙워크 전화해봐. 내가 너 뒤에 따라가니까. 네. 니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봐. 내가 사야받았어. 일로 와봐. 이거는 싸 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왜 척 잘하고 그래. 그나마 오디오 생각하면 후쿠나 레이지 둘 중 하나. 싸 햄 잔아. 물약 좀 먹자. 그래. 사피어 못한다고. 사피어 존나 잘하던데. 저희 먹고. 저희 데리고 맨날 치킨 먹던데요. 하나 더 먹어. 응. 세 명에서 배그같이 할 생각에 벌써부서 웅장해지네. 돈을 좁고 바른 사장이는 어때. 사장이 방송했잖아. 돈을 좁고. 흑분이 누군지 모른다. 다 끝났나 싸움이. 뭐하노? 두명이면 너가 오자는다. 여보세요? 뭐하는데. 넌 뭐하는데. 아니 넌 뭐하냐고. 아니 넌 뭐하는데. 아니 배그할라 하지. 뭐하냐고. 네. 아니. 아 배그 아 와 어딘데? 아 네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 아 아쉽네 아 여자친구랑 같이 어 한잔하고 있다 그래 한잔해라 그래 뭐 다음에 불러라 치킨 마음껏 먹고 있을게 알았다 에이 이야 좋을때다 이지상은 뭐하노 내가 아는 배그 BJ는 이지상 싸페의 김성태가 다다 니 뭐하노 나 자려고 누워있지 자지마라 왜 니 뭐하는데 누워있었다니까 자지말라니까 그니까 왜 배그하게 자지마 뭐하 지랄하 자지말라구 지금 무슨 배그야 어 자나니 아니 아니 전화하잖아요 잘꺼가 누워 누워있었는데 잘꺼냐고 이거 멈춰 멈춰 김봉준 멈춰 아 개 같은 새끼 툭 넘베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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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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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아이가 뜨뜨 그리고 요즘 롤 안하잖아 아 배그 안하잖아 워크 블러마헴의 교용이면 답없다 그래 블랙이 어디 갔나 블랙이 와 방송 안하는구나 벤츠 없나 벤츠 주지상도 검색한다 사장이 더 자로 갔지 벤츠가 다미지 레이지님 재미있고 다래 레이지님 레이지님 점프로 가 아 벤츠 어딨노 벤츠가 진짜 양우진데 여자랑 하자 2대2 더블 데이트가 그로스리 힐 일기 중이다 벤츠 요즘 못해요? 데이 있나 런스타드 런스타드 베이지 성티 충신 중 충신이다 예나 끝났어? 수비에 없던 거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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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롤 하기 싫어? 롤비에 이만히 있어 뭐가 뭐가? 뭐하게 다돌이 레이지 끝났어 아니 엄마 어? 어머니 목소리 안 들리시는데? 아 다돌이랑 해봐 다돌이랑 해봐 후 어? 진짜 가버렸네 절하대님 별풍선 열길 감사합니다 이사후방으로 살며시 오도록 우리 한명 있어? 와쿠제당공주님 별풍선 열길 감사합니다 아 나 가자 가지마 여기 이만큼 나가자 한 명 있어라고 해서 물어본다 같이 누리야 나도 가도 될까? 이러려고 하는거 아니야? 어? 149 PC4 파트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너도 이만하다가 저한테서 왜 다누리를 왜 가지? 이만이가 아니라 버스기사 도도동장 레이지님 이상하네 저희 진짜 야무지게 버스 태울 수 있나요? 아이그룹요 알았어 여보세요? 내가 갈거 같애? 그래 내가 갈거 같냐구 내가 갈거 같애? 내가 갈거 같냐구 누나야 너무 귀여워 레이지가 어느정도냐 성태께박극은 되냐 아니 이렇게 안하면 아니 이렇게 안하면 아니 이렇게 안하면 몽준이 삐진다 지새끼 이 성태께박 응? 성태께박 응? 성태께박 레이지 여보세요? 아 아 아 우리 왜 갑자기 말 없어졌어 편하게 편하게 그래 어이 생이들아 솔직하게 말해 그래 개새끼들아 가고싶으면 가 그래 가고싶으면 가 조경훈 와 조경훈 저래놓고 가고싶으면 어 나도 갈게 이러고 갈라고 와 조경훈 지진다 진짜 빌드업하는거 봐라 냄새난다 아니 너희 가고싶으면 가 진짜 아 저 진짜 냉장하게 가자 치킨식 총괴할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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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윤이 제일 늦었어 저요? 제일 빨라 치킨식 총괴할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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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타주세요 치킨식 총괴할 사람 공정하게 살려주세요 네? 네 사다리 타주세요 저요? 저요? 엄마가 치킨식 총괴할 사람 저요? 우리 손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해요. 여기 뭔데요? 아니 봉준씨. 저희 무동아리 망했습니까? 아니 치킨실 총괄할 사람 있습니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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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동아리 망했나요? 김성태의 검. 저요. 저요. 뭐야. 나 김성태 아들 저요. 김성태의 검. 우리 형 전화 건다. 봉준씨 그거 하면. 김성태 왼쪽 불알. 저요. 레이디님. 레이디님 갑시다. 여기로 오세요. 일본방으로 오세요. 가자. 여기 사람 엄청 많이 내려와. 마헴! 버스기사 구해왔다 아입니까? 버스기사 구해왔다 아입니까? 구해왔지. 네? 레이디님이라고 점프로에요. 점프로. 김성태의 검입니다. 성태형이 야무지게 칭찬하시는 분이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스기사 1티어를 해요. 바스기사 1티어. 예? 야 경훈이 좀 전까지 여기 졌는데? 조경훈보다 훨씬 잘한대요. 글쎄 경훈이 요새 저거긴 했어. 레이디님 조경훈보다 훨씬 잘하죠? 아 경훈이 형은 이제 롤비 아닙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가보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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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디 자유채팅방에 적으면 되나요? 아 근데 마헴. 어 어. 미션 없는데 나오시죠. 야 잠깐만 시현이랑 드라이버 한번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예예예. 우리 한번 저기 그래도 총은 쏴발랬거냐. 예예예. 야 시현아 너 거기서 죽을 수 있. 누나 나를 쏘았네. 일단 잠깐만. 야 이거 폭사하지는 않겠지? 컷 컷 컷 컷! 오시네. 나도 2킬 했다. 잠시만. 빙튜브 아이디. 비번 뭐야 비번. 야 시현아 빨리 타. 오케이. 비번. 비번 저거 봐봐. 난리야 난리야. 스팀 비번. 스팀 비번. 이 새끼 죽여. 야 파밍은 안한다. 그냥 가서 깔끔하게 빨리. 총 좀 써보고 죽자. 아니 마헴. 근데 그 미라만 할 줄 아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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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한번 할 줄 알지. 맵 똑같지 뭐. 아. 스팀 비번. 아니 저희. 근데 저희 진짜. 총. 아예 못 쏘는데. 이거 먹을. 아 내가 비교하려는 건 아니고. 싸폐형은. 4번 했는데 3번 치킨 먹었거든요. 오케이. 4번 했는데 3번 먹었다. 그럼 저는 4. 다 3번 하면 5번 치킨 먹겠습니다. 와하. 야 이게 차가 더тер. 쟤 또 주 남주바리가. 와. 쟤 또 주 남주바리가 또 토콘이기 때문에. 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여시연아 앞에 보온 사람. 여러분들 미션 줘 주세요 미션. 오.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하하하. 야. 여시연아 네가 업무 사격은 해. 내가 차로 다 탤게. 저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저기 옥상에 두 마리 있다! 너 꽉, 나 운전만 할게. 야 봉준아, 말이 없다. 우리야, 운전만 해서 2킬 했다. 오호호호호! 자, 일단 제 방 각방 치킨씩 1,000개 있습니다이! 오케이! 뭐야! 아, 치킨씩 1,000개 딱 야무지게. 형님 몇 코인인가요? 아, 무조건 1코인이겠지? 역시 무사다! 역시 무사다! 야, 시연아! 앞에 사람! 어디? 어디? 야, 여기 천장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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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알아서 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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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연아! 내가 있는 건물! 야, 여기 사람 있나보다. 야, 그냥 우리 돌격해서 그냥 끝내자. 어. 아니, 마해! 어. 아니, 그 귀여운 헤드셋을 또 어디서 사셨습니까? 형은 원래 있던 헤드셋. 아, 그래요 형님? 그거 100,000개. 그거 100,000개. 안 들리는게. 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 당연하죠. 사! 우리 4번 했는데 3번 치켜먹었잖아요. 와글로. 오케이. 좋았다 시연아. 좋았어. 나머지 한 놈 어디 있는데? 나 바로 죽었네. 아니, 형. 그 피 튀기는 거 그 파란색으로 누가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건물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이거? 나도 파란 총이던데? 아니, 파란 피. 그거 나 빨간 피로 받고 싶은데. 야, 잠깐 조용히 해봐. 여기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안 들리잖아. 맞나? 옥상에 하나 있던 거 같은데? 이거 15세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맞네. 소리가 들리기나 들어. 아, 마해. 빨리 오세요. 아, 진짜. 초대해줘. 초대해줘. 아, 잠시만. 그 뭐야. 레이디님이 초대해주시면 되잖아. 저 아이디 잘 몰라가지고. 레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잠시만요. 자유 게시판이요? 뒷구? 자유 게시판. 자유 채팅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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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씨붐 93인가? 형들? 아, 근데 레이지님. 네네. 몇 살이십니까? 저 29살입니다. 아, 그래. 말 놓을게, 인마. 회원님. 변화 가십시오. 나도 말 놓을게. 오케이, 변화 가십시오. 나 27살이야, 근데. 어, 그럼 나도 될게. 편하게, 편하게. 응. 나도 말 편하게 할게. 아니, 또 불편해 버리면은 게임이 말려 버리니까. 응. 편하게 해야지, 편하게. 응. 초대, 초대. 초대해라. 마, 초대 안 하고 뭐하노? 봉준형님 아이디 어디다 적으셨어요? 안 적었다. 그럼 알아서 초대해야지. 아, 여기. 대답. 봉준형 아이디. 어? 어? 시연, 시연님 이거. 포, 포사 번인이신 거. 뭐요? 어, 그만해 봐. 아니, 니 와 대답을 안. 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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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이디. 시, 시, 비, 오오, 엔, 구삼. 어, 어. 내가 초대했다. 어, 초대했다. 어, 우리 친구 아이가 봉준형아. 어, 역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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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뭐 미라마로 가면 되나요? 아잇! 우리 엘한겔 밖에 안 해, 엘한겔 해. 와, 너 초대했는데 왜 없지? 아니, 엘한겔을 한다고? 나도 엘한겔. 나도 엘한겔. 야, 이 안에 나 안 보이는데 상관없는 거야? 이거 버그인 거야? 레디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됐는데요, 형님? 오케이, 오케이. 네. 아니, 엘한겔 근본맵인데 이걸 하신다고? 이 맵만 하세요, 원래? 야, 니 멸망전 언제부터 참가했노? 저요? 어. 저 한 번 참가해봤어요. 아, 이 새끼가 진짜 씨. 아, 이 새끼가 선배를 못 알아보네.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멸망전 시즌1 출신이야, 시즌1 출신. 아, 이거. 와우. 아, 대성대님이시네. 여기 성적 좀 읊어봐. 우리. 뭘요, 형님? 여기 배그 멸망전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멸망전 한 번 나갔는데 준우승했습니다. 나락전 성태형이랑 좀 아쉽게 준우승. 와우. 아니, 근데 햄 꼰대입니까? 아니, 성적 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너의 성적이 궁금하다고. 아니, 그럼 햄한테. 아니, 햄한테 햄 그 롤 모르는 사람이 햄 보고 롤 성적 좀 읊어봐 이러면 햄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예? 기분 나쁠 것까지 해야 하나? 아, 그래요? 햄 그럼 읊어보세요, 롤. 뭐, 내 롤 성적? 예. 아, 검색해, 검색해. 내 롤 검색하게 나온다. 어? 상윤님이랑 같은 방이라고? 우리 상윤이랑 같은 방이야? 거기도 미션 있어요? 거기도 미션 있어요? 상윤이 죽이자, 상윤이 죽이자. 아니, 우리는 치킨 먹어야지. 야, 우리는 저기 레이니님 혼자 해야 된다? 응. 레이지님, 레이지님. 어? 아, 진짜 같은 방인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어딨어? 어, 아니 언니 나랑 똑같이 생겼을 텐데 참아야겠다. 아니 언니 어딨지? 알로아 대 레이지라고요? 맞는 거예요 밸런스? 형님들?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떤 거요? 여기 혹이 3명이나 있다는 거. 아이, 괜찮습니다. 나 아니야, 난 아니야. 뭘 넌 아니야, 네가 제일 큰 혹이야. 나 아니야. 레이지, 김성태의 검. AKL 우승, 나락전 준우승.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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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맵 다 가려라, 맵 다 가려라. 처음에. 오케이, 확인. 어, 처음에 맵 다 가려. 확인. 야, 상윤이. 저기,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아이, 그래도 형님. 그 방풀하면은 다 죽지 않습니까, 형님. 오케이. 이거 그리고 내가 가라는 쪽으로 갈 거야. 이해했어? 아, 오더 봉준 형님이에요? 아니, 아니. 오더는 아니고 내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이거 근데 버그방인가? 사람이 안 넣는데? 어, 나갈 리반해야 되겠는데 이거 안 차는데, 사람 형님. 아, 그래? 나가야 돼? 음, 안 차는데? 아, 이거. 어, 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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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내 방송에서도 미션이 나오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해가 2. 오케이. 그린비는 200개. 우리, 잠만. 내가 찍는대로 가자. 레이지야. 레이지야. 네, 오케이. 그럼 제가 동선만 따는 걸로, 동선만. 야, 이지야. 네, 형. 이지라고 할게, 이지. 네. 아니, 이거 치킨실 1000개다. 이거 치킨은 먹어야 된다이. 네, 깔끔하게 밥. 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먹어버릴게. 야, 근데. 근데 이지야. 근데 그거 있다. 어떤 거요? 그 바스 기사 그... 못 해오면 그 바스 기사 바뀐다. 그거 알아? 그치, 그 차이지, 그 차이지. 야. 야, 저기 이지한테 따라오게 할게. 그래. 따라가게 할게. 봉준형이 내린다는데, 말해라.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못 내려. 아니, 봉준아 찍혀. 주운세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해. 잠시만, 얘. 빨리 따라가게 해놔라, 일단. 아... 이거... 야, 나도. 저기, 마사티 500개랑 그냥 살면 200개래.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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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지야, 이지야. 네가 가는 쪽으로 그거 찍어라. 오케이. 아니, 나. 봉준아, 따라하게 해, 따라하게. 따라하게 하면 되잖아. 빨리 이지한테 따라하게 해. 따라하기가 아니라 따라가기입니다, 해. 뭘 따라하니까. 뭘 따라하니까, 뭐. 야, 야, 이지가 하고싶은 대로 와. 냅둬, 빨리. 출발해.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우리한테 픽 안 찍어주고, 너 하고싶은 대로 해. 아니, 해. 우리가 승률이 올라가. 아니, 그,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빠스입니까, 해. 그래도 우리 할 줄은 알아야죠, 해. 너무 빠스다. 그래. 우리 할 줄은 알지. 아, 원래 초반 오더는 좀 통일해야 돼. 한 명이 하는 게 딱 짧은데. 확인. 조습이다 형님. 아, 야, 야. 나 루피다. 나 현상극 걸렸다. 나 죽으면 안 된다. 얘들아. 나 죽으면 안 돼. 나 현상극 걸렸어. 나도 현상극 걸렸어. 아, 이제 킬게. 아. 우리 그때 삶토바이인데? 네. 차부터 찾고. 아니, 밀따 쪽하는 건 알 것 같아. 차. 차 없다. 어? 차 없어. 어? 야, 이제 우리. 어댄 다나 본데? 어, 삶토바이 하나 있는데? 응, 삶토바이. 마리니언님 그쪽에 차 없어요? 안 보여. 어, 여깄다 여깄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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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뽀기 뽀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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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리모스크..가 어딨어? 프리모스크 여기 1번핑 아 그럼 나중에 만나자 나중에 만나자 그 누가 프리모스크에서 올 것 같거든? 나이스! 야 시현아 운전석에서 내려 너 어디가 이 새끼야 시현아 야야야 이거 이거 자기장 뭔데 이거 빨리 바로 가가지고 바로바로 해라 뭔 말인지 알지? 어깨다 야 너 내려 이 새끼야 시현아 내려 빨리 운전석에서 서클 묻혔다 진짜로 일단 저는 성태형이 성태형이 저랑 하고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풀파밍하고 그냥 원 중앙 욕심 안내고 외곽에서 우리 전투룩으로 아니 근데 우리 원이 너무 좋은데? 아 괜찮아요 아 풀파밍하고 어? 뭐라하노 정말? 뭐? 그니까 니현아 정신차려 너 너 술먹었냐? 어? 뭐? 너 에두라야 에두라 뭐? 뭐? 3코인 3코인 에살치 가빵 500개나 아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그리고 나 킬당 가빵 100개 와 나이스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제껴두고 치킨만 먹자 어 그래 그럼 나 밀타 파밍하세요 아 밀타 들어가면 되나? 네 밀타 어 네 프리모스크에서 오는 사람들 잠가도 되고 확인 자 치현아 내려러 여기서 응 흰지언기 안할래? 아 나 제압골 600이다 나 지켜야된다 어 아 저거 뭐 너 뭐했다고 제압골 걸려 아니 그니깐요 아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압골 걸려있어요 네 나이스 스쿠스 야 나 밀타 안가고 네 옆에 왔는데 어떤데? 알겠습니다 어? 아 대단 뭐야 내 니 옆에 있는 봉준 뭐야 응 왜 이쪽으로 오셨어? 밀타 파밍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맞나? 네 다 좀 버려 봉준아 쏘리 대단하니 밀타가 어디금노? 밀타 어디고? 이거 여대 아 오케이 저 밀타에 사람들 잔뜩 뭐 있잖아 어 여기 차 있는데 차 다른 차 있는거 아니야? 차 있는거 다 1인 1차 끌으시면 돼요 오케이 야 그리고 우리 다 뭉쳐있어야 돼 뭉쳐타야돼 1인 1차 하면 안돼 한 명 뒤집어져 어 형 여기 여기 형이 이거 봉준이 형 1번 먹어 되겠는데? 어 내가 1번 먹어 거기 에이스 드림 없는데도 알고 가시네 또 아 나 아니 나 에란겔 했다니까? 어 어? 거에 짝꿍이라고 하는데 거에 진짜 맛있는데거든요 그래 이거 짝꿍 아이가 짝꿍 오 알지 임마 마 왜 문이 안 열리노 이거 문 거기 문 여는 데 없을 텐데 뭐라고? 상인 상인 아 고맙습니다 아 여 있구나 여기로 가면 되구나 어 네이즈가 잘 빠네 연막 이런 거 또 잘 챙겨단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야 폭탄이 중요해 이게 총할 필요 없더라 아니 형님 연막 연막이 중요합니다 여 스크스라 여 스크스라 미니랑 다 있다 여 와서 물아 없는 사람 저요 저요 어 핑 찍어놨다 인스로 핑 찍었다 아이가 인스로 핑 찍은 거 알지? 모르지? 봉준 오빠 무슨 색인데? 시현아 너 거기나 털어 맞아 어? 어 뭐라고? 봉준 오빠 무슨 색깔이야? 나 초록색이잖아 나 초록색이잖아 나 초록색이잖아 어 나 초록색이잖아 아이 시현이 정신 안 차리다 이거 야 시현이 없는 거로 치고 해야된다니? 시현이가 나보다 못해 아 예 아 예? 미안타 미안타 얘들아 아 시현이가 형보다 못한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거는 조금 바깥 어 끝났다 나 군용조끼 3 야 여기 군용조끼 3 또 하나 있다 이 물사람 어 나 나 나 나 나 나 시현아 욕심을 좀 때려다 아니 뭐 다 먹는 다음에? 야 군용조끼 3 하나 더 있어 여기 핑 찍어놨어 레이지가 먹어 너가 안전해야 우리가 산다 아니야 아니야 저는 괜찮고 우리 뭐야 형님들이 형님들이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니 형 근데 뼛속부터 그냥 바스 타라고 그냥 오직 무슨 소리 나 안좋아해 야 에미사 에미사 나 이거 에미사 먹는다 확인 나 스크스 말고 에미사로 가야겠다 야 총소리 배율 있으면 나한테 줘라 여긴 야 이쪽에만 총소리 들려? 나이스 어 나도 들려 어 야 거기 총소리난다는데? 응 괜찮아 그냥 파밍하고 계속 계속 파밍해요? 아 오케이 계속 파밍하래요 그냥 응 첫 세클 서로 섹터가 있네 어 그거 내꺼야 아 니꺼야? 어 첫 번째 원 바뀌기 전까지 파밍해도 돼요 됐어 네 파밍이 또 잘 다 힘을 쏠 수 있는 거 아니 야 여기에 군용조끼 두 개나 있다 어 내 뒤사람 내 뒤사람 내 뒤사람 내 쪽사람 내 쪽사람 내 쪽사람 어? 봇 아니야 봇? 아 아 모르겠네 쳤다고 온 거 아니 띄어온 건 보실 거 같은데 형 아니 근데 둘인데 어 마임한테 붙여주자 마임한테 붙여주자 나 가질게 내가 붙을게 나 뒤에 있어 오케이 하는거 어 돈인가 보다 어 딱 하는게 시연이랑 친구 먹을 정도로 못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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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차를 들고 왔는데 차가 어딨는지 모르겠다 나 태우러 갈게요 어 빨리 태우러 온다 나 어딨는지 모르겠어 길 잃었거든 오케이 좋아 아이템 보급상자야 뭐야 야 여기 야 여기 야 군용조끼 여기 두개나 더 있어 여기 와서 빨리 먹어 확인 확인 형이 거기 스쿠스도 있다 그랬나요? 어 뭐 이 아니 스쿠스 있었다 스쿠스도 있었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어 너 먼저 가 나 처있어 어 교용이도 그거 와서 이거 삼각반 먹자 응 여 삼각반 두개나 있다 오케이 여 1층에 하나 2층에 두개 군용조끼 세개나 있다 여 내가 잘해놨지 여 와서 8층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군용조끼 두개 어 아 나 지금 군용조끼 입으러감 아 형님 봉준형 차 여기다 숨기라 하네 1번에 야 시연아 어 여 어디 여 옥상에 이게 털대가 많다는데 옥상 좀 올라가야겠다 마린 형님 차 없으시나 어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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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봉준형 저거 보시다 봉준형 저거 잡으러 가자 어 오케이 시연이 켤줘 시연이 시연이 미션인데 스크스 스크스 이어있다 여기 스크스 3층 야 나 이거 안에 들어가도 안 터지겠지 햄 그 단독앤동 하지마세요 형 아니 나 차가 이 안에 있다 아 그래도 하지마세요 형 그냥 숨어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그럼 나 여기 여기 폭탄 떨어질 때까지 여기 숨어있는다 예 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쪽으로 와봐 올라와봐 여기 일로 일로 와봐 여기 계단으로 어 네 여기 올라와서 여기 어 와우 구명조끼 먹었나 구명조끼 어 구명조끼 먹었어 어 하나 더 있어 2층에 하나 더 있어 1층에 하나 있고 2층에 하나 더 있어 구명조끼 두개야 우리 다 먹었어 우리 구명조끼 다 먹었어 나 있어 다 먹었네 나 태워 너 나 밑으로 내려간다 응 아 일단은 뭐야 마린 형님 올 때까지 일단 대기 하죠 아니 마엠 마엠 그 대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마엠 우리 구출하러 가야된다 저 저 가만히 있다 저 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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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떨어진다 기다리라매 기다리라 형 형 차는 있으세요? 있어 있어 어 어 끝나고 끝나고 저희 쪽으로 오면 될 듯? 어 그럼 형 타고 오세요 그럼 오케이 내가 내 뻐긴 온 데를 기억할 수 있겠지? 오케이 나 지금 샹크스다 나 지금 제약골드 1,100원이야 1,100개야 나 제약 나 죽으면 안돼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내 뻐긴 확인 나는 파밍 다 했어 나 완전 이거 마린 형 일단 우리 쪽으로 와서 서클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 파밍 안 하긴 했는데 다 간다 파밍 안 했어요 형 파밍을 아예 스칼 하나 있어 스칼 저거 아니 햄 야 먹을 거 많으니까 일로 오세요 형 여기 일찍에 미니도 있으니까 여기 일단 그럼 형님 사면 와서 어 사면 와서 미니야 미니 쓰자 햄 여기로 오세요 금방 가 금방 가 우리 앞에 꼬다리 필요하신 분 나 나 나 다 나 그리고 전술 개머리판 필요하다 나 전술 개머리판 없애 오케이 먹어놔줘 오케이 1번 아니 햄 여기로 오세요 저 저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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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요 햄 쟤 마중 나왔다 아입니까 아니 1번 핑이 어디야 여기 있잖아요 햄 아니 핑이 없잖아 제가 핑 찍어놨다 아입니까 요거 4번 핑 아 4번 핑 핑이 겹쳐있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햄 저 태워주세요 햄 봉준이 형 자 여기 있는데 1번 형 저 태워달라 태워달라니깐요 야 야 와라임마 여기 가까운데 뭐야 태워달래 아니 태워 아니 내가 마중 나왔는데 아니 내가 마중 예? 마중을 왜 나와 이거를 이 게임에서 아니 그 형 못 찾을까봐 마중 나왔다 아입니까 아 이거 뭐 택시 택시 운전서 차네 오케이 좋았다 이거 타고 가면 되겠다 우리 차 다 어떻게 되지? 어 전술 개머리판 줘 교영아 좀 삐다지지 말고 삐다지지 말고 개걸이판 좀 달라고 와야돼 와야돼 민이 1층에 여기 1층에 1번 핑 1층 왼쪽 모서리 됐다 왼쪽 모서리 오전기 SMG 이거를 어? 차 소리 차 소리다 차 소리다 아 오케이 어 우리 야 1번 모서리에 민이가 없는데 이거 다 차 타볼래요? 어 다 차 타네 다 차 타네 일로와 교영아 일로와 아니 민이 못 먹었다고 하지 일로와 일로와 여기 1번에 있는데 일본에 너가 와서 저기 데려가 줘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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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고영아 고영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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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이거 먹어 내 앞에 이거 먹어 어 차 차 차 차 교영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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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형 못 찾았어요 마린 형 어 없는데 잠깐만 이거 좀 찾아주고 올게요 우리 일단은 교영이랑 봉준이 형 1번 핑 들어가주세요 어 가자 교영아 타라 어 민이 여깄다 민이 여깄다 민이 여서 먹어라 그냥 거기 있었을텐데 민이 여깄어 죽은 애가 있어 죽은 애가 오케이 오케이 일단 누가 먹었구만 여기 교영이가 먹었어? 뭐 뭐 뭐 뭐 너 민이 먹었어? 어 나 민이 24 그니까 여기 와서 먹었어? 어 건물 안에 있던 거 먹었는데? 시체 어딨어 시체 어딨냐고 여기 여기 형 어디죠 어디죠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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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주라 시체 형 여기 형 여기 오케이 확인 이지야 1번 1번 픽 먹어놨다 여기 없다 사람 네 형 1번 픽 먹어놨어 확인 교영아 좀 나와 좀 잠시만 내 꽃 차 어디 갔어? 형 그거 뻑이 타요? 빨리 이제 어 여기 털렸다 잠시봐 야 이거 네가 턴 거야 1번? 내가 털렸어 내가 털렸어 레이티가 털렸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털렸구나 여기도 형 형 이거 마린이 형 이거 앞에 다시야 이거 빨간색깔 차 끌어요 이거? 1번 픽에 있는 거 네 교영아 저 3층 가서 저 그 뭐고 그거 하자 쬐자 어 오케이 여기 3층이 없는데? 어 거기서 아 여기? 이거 거울 빠사놔라 이거 이거 더러워가지고 잘 안보인다 더러워 응 오 그렇지 저것도 빠사놓고 그거 빠사놔 있잖아 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 저기 집 먹으려는 사람이 야 야 나와 야 나오라니까 야 니네 빨리빨리 와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마린이 형 거기 있어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저 원 주광주 시야 좀 보려고 잠깐 온거랑 어 어 사운드 아이 멀다 멀어 멀데 엔 쪽 사운드 이거 알로하네 알로하네가 2번 픽 모은거 같은데 어디 있어 방풀 조심 방풀 조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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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지금 자기장에 있어 아 있을걸? 있을걸? 어 있을걸? 어 있을걸? 어 있을걸 있을걸 있을걸? 어 오케이 공진이 잘하고 있고 어 여기 살게 여기 그런거 걱정하지마 그런거 걱정하지마 어 오케이 확인하기 아 노타사류난 뭐하지 자계장 좋고 여기서 여기 대기하면 되겠다 이거 위쪽으로 써클 쏠리면은 1번 핑 올라갈거거든 그런 거 우리한테 그거 설명해 주지 말고 니가 알아서 해 뭔 말인지 모른다 야 시연아 어? 대용량 탄창 좀 줘봐 나 아니야 이거 나 마헴 아니야 마헴 여기 있잖아 그런 쓰레기도 말고 시연아 예 뭐라고요 행님 말씀해 주세요 대용량 탄창 내놓으라고 대용량 탄창 없어 나 킥트로우 밖에 없어 알았어 여기 N방향에는 없는 거 같다 지금 당장은 할 거 없을 듯? 오케이 오케이 전부하자 전부하자 상현님 N4랑 쓰르르 먹어졌을걸? 여기 야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모르겠는데? 총소리를 또 들으셨나보네 또 응응 와 그냥 3차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야 시연아 옆에 숨어 여기 여기 아늑하다 딱 1인용이다 1인용 잠깐만 여기 에이스를 좀 봐야겠다 저기 파밍 좀 잘 된 거 같애? 야 조교웅 강퇴 시켜 블랙 넣어 비상옷을 타고 밀타 불어왔다 맞아 조교웅은 블랙 넣어라 나는 4배율 있고 시연아 배율 몇 개 있어? 상현님도 강퇴 시켜 상현님도 아니 일반 게임인데 1번핑 밖에 많은 애들이 있는데 나 3배율 밖에 없어 아 여기 파리 소리구나 아 나 우리집에 파리인줄 알았네 어 차소리 차소리가 들리냐? 차소리 저에요 차소리 저 파리소리 들리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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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리소리 안 들리는데? 아 밀타해 밀타해 들어왔어 파리소리요? 파리 파리 아니 그 파리소리 듣지 말고 밖에 총소리나 들어가봐 파리소리를 듣고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래 차 타래 차 타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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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더 봐도 되겠네 아 여기서 한 번 더 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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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더 저거 자신감 있게 해라 아니 이게 써클 바뀌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돼 출발 준비를 그래서 말한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저기 약 좀 나눠줄까? 약 없는 사람 저 나 이육 나 이육 나 이육 내 앞으로 와 약 줄게 연은 없고 시현아 약이 있어? 아 근데 너 시현아 어차피 너 약 먹을 일 없을 것 같은데 나 없고 약 없어 나 진통만 해봐 야 정면 바라보는데 그 핑 어떻게 찍어 내가 바라보는데 핑 찍으려면 그거 라디오 메세지 휠 설정 해야돼요 그게 뭔 말이야 그 그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어 키 설정 키 설정 들어가셔서 어 내리다보면은 라디오 메세지 휠이 있거든요 어 전투에 전투에 라디오 메세지 휠이 있는데 거기 키 뭘로 되어있는 뭐세요? 라디오 메세지 휠 어 F3 어 F3으로 찍으면 찍혀요 눌러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럼 이렇게 안 찍혔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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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한번 핑 찍어보세요 F3 했는데 안 되는데 곰 형 야 그냥 우클릭하고 이렇게 핑 찍어도 된다 봉준아 나처럼 그 라디오 메세지 휠이 설정된 거 키 설정된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어 왜 안 먼 거리는 안 찍힌단다 멀면 안 찍힌단다 그냥 가까운 거 찍어봐 가까운 거 가까운 거 바로 눈앞에 찍어봐 그냥 이렇게 벽 벽 벽 찍어봐 몰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재아 이재아 얘네들 어차피 핑 안 찍어도 된다 이재아 니가 방향 알려주면 거기 보고 그냥 쏘면 된다 거기서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290쪽에서 소리 계속 난다 야 시연아 발 사운드인지 뭐 총 사운드인지 그걸 말해야지 근데 총 사운드 말 안해도 된다 어 어 잠시만요 소음기 사운드 소음기 사운드 자리야 소음기 사운드 너 필요 없는 말 밖에 안하니까 소음기 사운드 너 롤에서 그런 말만 하면 너 혼난다 어 소리 너무 좋고 여 위에는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빨리 많이 아 힐러 하라고 아 이렇게 아 모르겠다 어 동준아 그냥 우클릭하고 힐 하면 된다 너무 안맞은 뱀이야 네 도마하고 네 뭐하는거야? 창문 깨는 미쳐받았어? 아니 아까 우라리가 이거 다 깨 놓으라 그랬어 뭐라도 하는거야? 뭐라도 하는거야? 깔끔하네 아 이렇게 됐다 마 여기서 뭐 연습하고 있나 어 무거워 아 마 해 왜? 빨리 빨리 경계해라 경계 와 발레타킹 지린다 어 바퀴 잘 지켜야돼서 와우 누가 쏜다? 우리를 쏘는건 아닌데? 멀리서 쏜다 와 이거 그거 해놓은거 같다 그거 뭐야 그 스포츠카 그치 야 이재야 이쪽 보는게 맞지 응 265방향에서 계속 싸우는거 같아 이번에 서클 바뀌면 애들 좀 많이 이동할거에요 오케이 지금도 할거 없어 서클 한번 더 봐야돼 이 다음에 자리 잡고 할게 많을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도핑할 준비해라 아 뭐 지금 도핑을 하냐 아 햄 이제 움직여야됩니다 햄 이거 모릅니까 이제 맵 바뀌는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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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미리 가위 쏴서 숨는게 낫지않을까 근데 밀타쪽은 우리가 했어가지고 없지않을까 야 우리의 장점은 비상우출 한팀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 그래 여기있자 여기있자 일단은 그냥 제가 밀타타고 야 차 온다 차 여기여기여기 온다 어디여기 어디 300방향 300방향 차 나머지 3명 거기 홀드해봐요 어 300방향 차 300방향 차 300방향이 어디야 나가서 봐야겠다 저거 집에 내렸다 어디냐면 핑 찍어봐 배운대로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집에 내렸다 오케이 확인 절대 안보이겠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건물반이랑 밀바반이잖아요 건물밖에있어 건물밖이 건물안에있어 건물안에있어 밀타쪽으로 튀면 1번 들어가면 되고 밀밖쪽 튀면 또 스테이하면 될거같아 내 꼭대기 박았네 여기 1번 원 중앙 욕심내는 애들 보면은 맵이 와일이 커졌네 맵 작게 할려면 어째야되노 이거 야 밀빈아 4범핑에 사람이 있다고? 아냐아냐 거기 아니에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야 뭐야 뭐야 마형 죽었다 마형 죽였다 아 왜죽아왜죽아 아니 이거는 약간 억울한데 밖에 살짝 나갔는데 이새끼가 이렇게 잘쓴다고? 아 저기 능선에서 쓴거같애 어디 시야나 어디 N345 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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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설이 어 니가 저 저 저 저 그 풀떼이 있고있다 풀떼이 있고있다 풀떼이 있고있다 아 아 아 아 아 저 새끼쯤 쏜다 카카오 머시기 어 건물먹고있었는데 어 아쉬운데 까비 야 여기 야 여기 내가 피는 지금 거기에 그 이바니팀 있을듯 여기여기여기 확인 확인 어 킬로그 떴어 거기 응 확인 확인 저기 오지게 싸우네 왜 없냐 안보이냐 일단 우리 여기 노란 에이프론트 마린 마린이형 마린이형 죽이는데 애들 쏘면 될거같애요 오케이 내꺼 시체 좀 먹어 저기 쟤는 내려오겠다 쟤는 내려오겠다 전기 때문에 오케이 교영아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약물들 좀 들고 온나 아싸 어 이거 이정도면 괜찮나 야 4번핑에 저거 또 들어갔네 아씨 쟤 약물 오케이 진통제는 없나 이러면 차타고 우리 1번 가자 우리 차타고 야 차타래 차타래 애기용 이리와 빨리 빨리와 빨리 차타래 여기 차 1번핑에 세워놨거든요 차 2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태워가야지 우리 태워가야지 나 태워줘 나 태워줘 나 태워줘 1번핑에 차 2대 더 있으니까 한 명씩 타고 와요 아 그거 안된다니까 야 야 야 봉준아 너 면허 없나 봉준아 이거 운전해라 예예예 타 타 이리와 이리와 버스기사 아 그 그 버스기사야? 야 너한테 간다 아 오케오케오케 차 택시기사를 불리 여기 1번 1번핑에다 차 세워놓으시면 돼요 어 저기 쓰먼다 쟤네 쏘지마 교영아 쏘지마 어 어 어 죽었다 아 살려면 돼 나 살려면 돼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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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아 씨이만 새키 봉준아 어 내가 살게 내가 살게 가만있어 가만있어 집중해라 이제 야 알로아한테 죽었다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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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에서 계속 쏜다 알로아 사키가 계속 창문에서 쏜다 이거 써클 우리가 제일 좋거든요 오케이 야 그 형 그거 하지마 어 장대학인데 쟤네 싸운다 나이스 쟤네 밀릴 수 있게 쟤네 괴롭히다 알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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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아가 죽이고 있는데 어딘데 어디 집인데 어디 집인데 아 야 저기 덕이팀 끝났다 알로아 하나있다 알로아 하나있다 알로아 하나있다 괴롭히자 들어갔다 들어갔다 1층으로 옥상으로 옥상으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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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가 지금 보고있는 팀 야 325 여 정면 말하는 기가 어어어 맞다 맞다 아 저 뒤로 나왔다 뒤로 차 차 박았다 차 나이스 나이스 몽균이 형이 뭐야 나이스 나이스 어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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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만 있어 우리는 집에만 있어 어 집에만 있어 어 뭐야 아니아니아니 저기 레이지가 뜨고있다 밀타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 1번핑으로 응 또 저 또 총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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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한테 폭탄 폭 쓴다 쟤네들 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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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칸 더 올라가라 시원아 아직 1분 남았어 써클 천천히 출발할게요 이거 야 니 그거 위험하다 난 그거 안 깐다 어어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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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거기 있어라 거기 그 사이가 제일 안전하다 야 여기 담벼락에 붙은거 같애 담벼락에 붙은거 같애 담벼락에 붙은거 같애 야 거기 있어라 거기 제일 안전하다 거기 있어 발구락 맞는거 아니야 발구락 폭탄 떨어지는 소리들이 있다 야 이거 문을 왜 닫았어 담벼락에 달라붙어있는건가 어 담벼락에 담벼락에 야 문을 왜 닫아 문을 왜 닫아 나와 으악 나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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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뛰어내래 뛰어내래 폭탄 터진다 니네 야 그거 내려서 아니 그쪽 말고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레이지 쪽으로 레이지 쪽으로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와 아아아아아아악 괜찮아 피 빨아 교영아 피 빨아 이거 바로 구상 눌러요 어 야 점점 사람들 줄고 있어 좀만 버텨 야 빨리 먹어야겠다 야 알로아 알로아 억상이 계속 있다 음 확인 야 자기장 곧 끝난다 이거 다 쳐다봐 이거 이거 다 이거 타 이거 타 야 우리 집에 뒤에 있어 아니 아니 야 차 안에서 빨리 먹어 키에 쳐다봐 골닥벅 골닥벅 야야야야야야 봉출이 뒤진다 이 새끼 봉출이 뒤진다 야야야야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아 파악이다 왜 너랑 너만 살아라 정면에 정면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 ㅂㄹ 넌 뭐하는데 아니 우리 집에 붙어 졌는데 그거 집에서 닦았어야 했는데 아닌가 봉준이 형은 근데 왜 피 안빨었어요? 피 빨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배, 붕대 먹고 있었다 구상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모르고 9번이 구상인 줄 알고 9번 눌렀어 9번이 뭔데? 붕대겠지, 붕대 처먹고 있더만 피가 괜찮네 또 빠지게 하네 알로와 저 팀 그거냐? 알로완에도 어차피 치킨 못 먹어 개 아깝네 얘가 1대4를 한다고? 아깝네 여섯 명인데 1대 뭐 3대 1 이런식 허영병 아 까비 까비까비까비 서클이 좀 어려웠다? 건물이 안 건물이 좀 시가전으로 잡혀가지고 아 저 오빠 혼자 살았는데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럴 리가 없다 경훈이가 아 회장님 오셨네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 나도 그냥 차에서 총 쏠 걸 그랬어 나도 그 주사기 먹고 있었어 아니 아니 그 전에께 잘못했잖아 빨리 차를 탔어야 되는데 아아악 나 그거 구상 먹고 있었어 아 구상 먹고 있었어? 나 그거 그 집에 붙은 폭탄 때문에 피가 없었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가보자 아니 마린 형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우리가 일부러 오케이 이 새끼 1등 하는 거 아니냐? 어떤 거예요? 그럼 재선술 하지 말아라 경훈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 100은 레벨 500이 끝이야? 네 아 얘가 500이구나 와 야 쟤네 왜 어디 샀으면 좋지 몰라 경훈이 샷발이 안되네 추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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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샷발이 안되네 샷발이 따라하기 어 따라하게 했으니까 편하게 가 응 오케이 이거 꼬리 보고 안내리는데 내릴게요 어 오케이 어 이거 맵 가려야 돼 이거 맵 가렸는데 나는? 가리라고 해서? 나는 맵 가렸어 나 이제 가렸어 이거 프리머스크 이거 하나일 거 같은데 프리머스크 그냥 가서 한 마리 잡자 우리 다 같이 가서 인정 프리머스크? 응 프리머스크 300 verste 다시 일등 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잠깐만 이거 여기 1번핑 가서 파밍해요 1번핑 1번핑 찍어놨어 1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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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은 들지마라 우리 파스기사 멘탈은 들지마라 아 그니까 이지가 아씨야 아니 나무에 꼈다 아이가 아니 나 나무에 꼈어 아씨 어이가 없네 내가 F 누른 것도 아닌데 야 누구 재살리고 있니? 예 저 살았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아니야 저 살아났어 파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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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무에 꼈다 나무에 낀거 나 처음봤는데 이거 아 진짜 나무에 꼈어 나 F 누르지도 않았어 1번핑가 먹을게 많나? 1번핑 맛있어요 그냥 1번에 가는 중 나이스 형 이거 봉준이랑 내가 앞에 있는 차 세워줄테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집 와서 파밍해요 어 오케이 그런거는 내한테 시키라 내가 여기서 그나마 오와 이거 못먹으면 이거 못먹으면 진짜 이거 문제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못먹으면 놀라 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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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다 뭘 못먹어 치킨? 예 이거는 예 형님 이거 공준이 형 공준이 형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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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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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오케이 이건 먹자 진짜로 이즈야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저기 털면 되지 1번 네 여 사람없나 대답 어떤거요? 사랑없나 여기 어 사람 거기는 없어 프리모스크는 있어 형 안쪽에 여기 1번쪽 오케이 야 근데 여긴 뭐 먹을 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창고 창고랑 그 돌무더기 위에 먹으면 돼요 이거 털고 그 다음에 여기 털어야겠다 성태형이 거기밖에 안 먹어 프리모오면 네 이거 뭐 맛있는 데라 야 이거는 안되겠다 이거 파밍 좀 하고 닦는 자리로 가자 어떤데 닦는 자리? 어 어떤데 적을 닦는 거예요? 바닥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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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적을 임마 적을? 오케이 닦으러 가자 이거지? 어 그러면 오케이 적을 닦으러 가지 안되겠다 이거 이거 내 총 맛을 좀 보여주고 싶거든 나도 가보자 자리는 근데 총 많이 쏠 수 있는 자리긴 했는데 어 아 아까 전에? 네 그럼 니가 못했잖아 그니까 아니 내가 잘하, 못하는 걸 떠나가지고 총을 쏠수 있었는데 총 쏘고싶다고 그래가지고 어 아니 여기로 먹을 게 basmusic 아니 형님 그거 먹을 거 찾으면 천지인데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먹고있다 봉살치 천개 봉살치 각방 천개요 회장님? 봉준이 또 현상금 걸렸네 야 내 방 치킨만 먹으면 각방 이천개다? 오케이 넌 살고해야돼?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우리방 전설의 회장님 지금 몇년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 진짜로 몇년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몇년만에 오셨는데도 회장님이냐? 네 어 잠시만 야 이거 누구 왜 왔다 조용해봐 조용해봐 형 친군데? 사운드가? 무조건? 그냥 과감하게 해줄래 형 친구야 뭐야? 봉준아 니 친구를 쫄지 말고 가서 죽여 죽여버려 아 친구라서 봐줄라고 봉준양이 또 있는데 형 친구? 와우 나이스 뭐야 형 모르게 하는거지 적인가 형 적이었나? 사람이었나? 어 아니 모르겠어 사람 아닌거 같은데 근데 어 딱봐도 저거지 아니 닉네임이 좀 사람 같은데? 맞지 와 이거 뭐야 형 두명 일단 기절시켰거든? 한명 확정킬 냈는데 어 이거 빼고 안가도 형이 다 될거 같은데? 느낌이 형선에서 어 그대로 근데 저거 사람일 수가 없긴 하거든? 아니 아니 형한테 죽었으니까 그렇긴 하네 어 뭐라고? 아 라고 할 뻔 저거 살리러 안 오나? 야 근데 나 킬로그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이 새끼들 살리러 왔나? 어 그런가 본데? 안 떴으면? 나 킬로그가 안 뜨거든? 백업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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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게으리 알아서 해 예 우리도 멀다 나랑 봉준이 형선에서 끝나 아 근데 나 나 판마다 구정촛기 야무지게 먹네 아 판밍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왜 나 판밍 너무 좋은데 지금 잠시만 이거 수류탄 수류탄 먹고 이거 이렇게 받고 그래요? 봉준이 형만 판밍 잘 됐으면 게임 끝났지 이거? 바로 치킨이지 이거 뭐 먹으면 이거 논란이 좀 있다 이거 잠시만 야 여기 구병 아 근데 파츠가 하나도 없다 아니 봉준이 여기 저주받아서 총이 없어 아니 형 이거 창고가 진짜 맛있는 건데 이렇게? 창고랑 볼무더기 친구야 내가 어땠노 지랄하고 앉아있네 꺼지라 마 씨바마 꺼지라 어 킬 떴다 나이스 킬 떴다 나이스 킬 떴다 2킬인가? 나 2킬 나 2킬 봉준이 형 잘하네 나 잘한다니까 진짜 그래 말하니까 섭섭하노 지랄하고 앉아있네 니 치킨 먹어봤자 니 몇개 받았는데 어? 나 3천개 어? 마 니 이거 끝나고 대게 해라 못 먹으면 레이지 교체되니까 아 알았 응 시발라마 니가 오라면 내가 가야되네 개새끼야 야 시다 말인가 시발라마 안올거가 병훈아 끝나면 말해? 끄지라 마헴 끄지라 마 마헴 게임하게 상풀이 안된다 마헴 배그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어떻게 하는건데 배 하나 털었고 여어 일단 다 컷했고 잠시만 아 제대들거 좀 털어야겠다 죽인 애들 가보자 야 우리방 우리방 2천개 다행 이거 먹어야된다 진짜로 오케이 확인 확인 행복배그 해야된다 행복배그 봇씨 채워가야돼 이거 내가 봇을 어디서 죽였을까 야 모신나광도 그냥 저거야? 카구파리랑 똑같은거야? 카구파리랑 똑같은거 카구파리랑 똑같은거 형 그거 쏘지마세요 그냥 카구파리 좋아 이게 좋아? 똑같아요 카구파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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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구파리 창구랑 카구파리랑 우리 왜이렇게 피가 막 달아있어? 카구파리랑 카드 1회 조끼 아니 내가 어디서 죽였는지를 모르겠다 아 형 파밍안해도 돼 내가 어디서 죽였지 얘를? 야 나 저거있다 비상호출 여기서 죽였나? 아 우리 그거 타자 야 이제야 되다 어떤거요? 어떤가요? 비상호출 있다고 비상호출 버려도 돼 버려도 돼 너 우리 써?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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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려있다 여깄다 여깄다 나이스 경준이와 차타고 어이 와 교영아 교영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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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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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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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사람 있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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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잘해보이는데? 교영아 위에서 딱 위로 와봐 외모로 와봐 노란 웨이포인트 내로 와봐 이 새끼 존나 거.. 그.. 기어 같기도.. 어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야 얘가 쬐고 있는데 핵 같은데? 일단 웨이포로 와봐 야 어디있는거야? 핑? 니 핑 찍어봐 너 바로 앞에 있어 교영아 너 바로 앞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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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쇠아 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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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석! 예에에에에에 허니 야 얘 좀 핵인거 같은데? 야 글라이더 어차까 글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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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형 내가 차 세워준거 형 어디있어요? 아 나 차 들고 올게 기다려봐 네 응 이거 엠포! 엠포랑 탐 다 뿌렸어 내가 내 차 어디다 놔둔 너? 아니 나 왜 이렇게 길치가? 아 뭐 어딨던데 내 차? 아 여깄다 여깄지 어? 아 여깄다 모신나강 이거 좋은통이야? 모신나강 그거 카고팔이야 그러니까 스나야 스나 안좋아 가자 스르륵 그니까 SLR이랑 미니랑 SKS 어 봉진이 형 차 타고 오네 나이스 이거 아 뭐야 우리 차 없구나 야 우리 여기 안 털었는데 아직? 너가 털었니? 여기 안 털었어 형 근데 투월이 없는데? 누가 털었나 보라 나 왔단다 오케이 오더해 가자 여기 시연이가 이거 메인포인트로 나가면서 서해안에서 차 먼저 불려요 이거 시연아야 차를 불릴 필요가 없나 이거? 어? 야 나 떼고 가 오케이 오케이 그냥 차 두드려야겠다 시연아 뭐해 같이 가야지 어 차 어디로 가니까 시연아 일로 올라와봐 일로 올라와봐 시연아 나와 내가 운전하게 왜 내가 할래 아 알았어 내가 안전하게 모셔줄게 걱정하지마 오케이 시연이 뭐 면허잖아 면허 없긴 해 저 중에서 뭐라 똑같이 따라가 똑같이 따라가 어 불안해하지마 그냥 똑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단다 시프트 안 눌러도 돼? 어 오른쪽 집에 사람 없고 어 이거는 무조건 먹었다 진짜 치킨 무조건 먹었다 어 사람 떨어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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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 앞에 있네 앞에 이거 한번 닦으러 가 어 아 아 아 아니 여기 하늘에서도 맞는거지? 응 맞아맞아맞아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이거 짐 먹자 이거 서클 너무 좋은데 인정 인정 서클 봐봐 인정 인정 요거 내가 봤어 우아 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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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봤어 형 치킨 못 먹으면 어 제 endorseعم 펴야된다 이거 야 이지야 우리 여기 능선에서 좀 쏴도 되니? 어 능선에서 쏴도 돼 형 야 이지야 저 앞에 사람있긴하다고 너도 바сли 봐서 어디 어디x2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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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잠깐만 여기 1번핑 1번핑 어 해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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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형 내 앞에 달라붙어있는거 조심해야해 웨이포인트 너랑 웨이포인트 두마리 먼저 떨어진거 있거든 집으로 떨어진거 같긴한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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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샷바이 승부하지마 우리 저기 숨어서 쏴 아니 햄 그 좀 엎드려서 쏘지마십쇼 그 베리니들이 하는겁니다 그거 예? 시즈탱크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거 안좋은거에요 형님 아까 어디에 있었더라 누워서 쏴 좀 하지마십쇼 처음엔 원래 누워서 배운다 엎드렸어 저 해오쳐에 아직 있나? 아까 저쪽으로 한 명 들어갔는데 여기 1번 집에도 있을거야 그리고 내 웨이포인트 조심해야돼 봉준이형 앞에 조심 올라오는거 저 올라오는거 우리 오른쪽도 조심해야겠다 여기 너무 싸한데 여기 엎드려있으면 잘 안보일라나 멀리서 똑같이 잘 보일라나 네 야 우리 앞으러 가라 우디어디어디 나카산 떨어졌다 나카산 떨어졌어 나카산 떨어졌어 야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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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위에 짐 위에 와 저거 뭔데?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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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 있다 천장에 천장에 있어 오 그니까 특공대가 왔어 그 와중에 나카고팔로 하나 죽였네 아니 공수부대야 쟤네들? 뭐야? 야 시연아 너 숨어있어 그냥 나카선 뭐냐? 나이스!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이거는 진짜 변순데 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거 야 그리고 왼쪽에도 하나 있었어? 잡았어 다 아니야 왼쪽에도 한 명 있었어 얘 왼쪽에 있는 애는 아 왼쪽에? 저기 형 왼쪽이 어디야? 그니까 어 그쪽 그쪽 그쪽에도 아 그 얘 얘 얘 잡았네 아니 하 아니 하늘에서 떨어졌어 교형아 다 잡았다니까? 아 그래? 야 그 와중에 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애 하나 죽였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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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좀 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비상호출인가 봐 그리고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저 천장에서 써가지고 응 비상호출이 저기도 하네 글라이더인가? 아 비상호출이었나봐 형 저 옆에 저 뭐야 나카산 어 나카산도 있는데? 뭐야 저거? 너 뒤에 뒤에 이지아 뒤에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아!! 저 정면 정면에 차 105방향 멀리 갑니다 뭐야 지금 시착 어디있지? 올해 그렇게 오래 보면 안 돼 걔도 움직이면서 봐야돼 오 누가 쏭바울트 앉아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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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210 방향을 집에서 210 방향 떨어졌다? 210 방향 떨어졌다? 아니 그거 말고 215 방향 그 아까 그 어 저기 저 떨어졌어 어 교영이 뛴다 일로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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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왔봐 내 쪽으로와봐 저 보이러 뛰는거 보여? 쏘자 245 245 교영아 천천히 한 발만 쏴라 한 발만 한발만 맞춰 한 발만 교영아 한 발만 나이스! 교영이 나이스! 아 잘 쏘네 시키만 먹으면 된다 215방향 해안가에 많다 해안가에 이지야 해안가에 아니 우리 시트 하나 또 어딨지? 그 오른쪽 더 오른쪽 더 오른쪽 거기쯤? 그거 아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없어요? 그 근처에 저게 내꺼 같은데? 저게 내 시체같은데? 그 근육조끼 3있다 아! 근육조끼! 아니아니아니아니 너 지금 뭐야? 뭐 조끼인데? 이거 많이 까진거야 아 그래서 많이 까졌어 가방은 좀 바꿔도 되겠다 니 와일에 욕심이 많노 가방이야 가방 일렉가방 좀 버려라 어 너 움직이면서 먹어야 되는데? 언제쯤 끝나 파밍? 집으로 가 집으로 빨리 집으로 가있어 빨리 도와줄게 옆에서 서클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자리 너무 좋은데 아 집 안에 들어가서 놔두지 말걸 공수부대가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노 근데 그건 솔직히 아무도 예상 못한다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인정 야 이거 있어 봐 이거 그거 쐈어 야 보급 좀 가지고 올게 괜찮겠다 양룡이 타면 답이 없던데? 음 좀 안전하죠 치킨 먹을 확률이 높아지죠 어 그 양룡이 총으로 못 터뜨리는거지 터뜨릴 수 있어요 많이 쏴야돼 근데 엄청 많이 쏴야돼서 안 쏴줘 양룡이 뭐야 형님? 뭐 양? 뭐? 수룩 양룡이 차온다 차 어? 어디서 와? 어 어디서 소리 나는 어 차스레네 차스레 차잖아 얘 차 아냐아냐 차소리다 파사합자 싸우자 그냥 이거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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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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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밤나봐 나 밤나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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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낮따라? 아 бли 나 못할까니까? 자리에 안내 정면에 한명 얘 우리가 안다 어 왼쪽으로 한 명 내려간다 이제 오른쪽에 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인정 쟤네 빠진 아본데? 기다려봐 거기서 딱 한 명 있어봐 누우면 안 돼? 응 시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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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아 뒤로 도망가 뒤로 그쪽으로 가면 총알 맞는다 응 이제 어디갔지? 돈거 아냐? 내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정면? 정면 정면 너 원래 있던데? 너 원래 있던데? 이쪽으로 와봐 다시 집으로 어 담바락끼고 아니 전바들 또 탄 거 아이가? 아직도 있다? 저 자리? 어 저 있다 내 쪽으로 뛰어봐 내 쪽으로 뛰어봐 그냥 내 쪽으로 뛰어봐 응 어 그냥 뛰어봐? 어? 됐어 됐어 건물 안에 들어가서 2층 들어가자 어 후 야 자기장은 진짜 빠스 좋다 어? 어 그니까 서클은 진짜 좋은데 어 맛있다 같이 해야되데 아냐 아냐 괜찮아 치킨 먹어야돼 야 우리 둘이 할 수 있다? 입장 어떻게 해놨어? 아 여기다 어 어 모습 모습 내주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끼면서 봐야돼 응 어 너 왼쪽 빤 맞을 것 같은데? 이리와봐 여기로서 봐 여기서 이렇게 나 있는 데서 어 거기서 그렇게 아예 시현이 안 봐도 된다 내가 엎드려 있어라 그게 안전하다 어 엎드려 있겠다 어 엎드려 있자 엎드려 있자 시현이 엎드려서 창을 봐 그래 그 정도면 보이잖아 어? 시현이 앞에 335cm 아니 시현이 있는 위치에서 보여 내 앞에 어 야 시현이 다시 엎드려 엎드려 어? 어 저기 어 딱 쏠때만 일어나면 돼 저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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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지 기다려 오더 해줄게 어디있어? 그 시현이가 보고 있는 방향이 있어 이리와봐 어 어 더 왼쪽 더 왼쪽 아 써클 미쳤는데 이지아 그쪽 어 그쪽 응 확인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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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엎드려 있어 표영아 우리 자리 진짜 좋거든? 어 저기 알아라 써도 돼? 안 돼 넌 결코 죽이지 못할 거야 아니 나 죽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표영아 너 너 스쿠스에 벗기고 있어? 나 이거 이거 바꿔줘 고정기랑 수제 위에 배율 배율 바꿔줘 배율 그냥 총을 줘 총을 줘 그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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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00경 400경 어 땡큐 응 야 시현아 엎드려 엎드려 아직 안 보이잖아 어 어 보이면 일어나서 쏴 아냐 아냐 쏘지마 그냥 아 이거 총 쏴 쏴 쏴 나이스 이제 컷 어디서 총수리가 이렇게 크게 들냐? 유행은 뭐 뭐야 시현아 엎드려 엎드려 우리 앞에 있는 응선 애들이 일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뛰어오지? 이쪽만 보느라 못 봤나? 수류탄 몇 개 있어? 응? 수류탄 몇 개 있어? 나 없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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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살해만 있어 줘? 어 아까 써버렸어 사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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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고영아 응? 엎드려 있어라 얘 얘 혹시라도 헤드샵 맞으면 살려야 되니까 니 죽으면 안 된다 나 안 넣어 나 안 넣어 나를 안 넣어 살아만 있어 아 안 넣는 게 어딨어 맞으면 넣지 나는 절대 안 넣어 오 어! 저기! 어 어디? 저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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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130 내려왔다 100으로 내려간다 100으로 저 능선에서 내려갔어 어 요정도로 내려갔겠다 여기로 내려갔대 맞서클 개좋다 진짜 야 시현아 엎드려 있어 엎드려 진짜 재밌었을텐데 그쪽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 뒤 치기에서 오면 어떡해? 이지가 발걸음 소리 듣고 저기 알아서 하겄지 아 저 정면에 애들 와 안 죽노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응 저 많이 살아있는데? 야! 야! 니 뭔데?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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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워있어 아 거기 누워있어 여기 누워있어 머리 머리 터진다 여기 누워있어 시현아 거기서 창문 보고 있어 너 여기서 나오지마 거기 아래만 있어 교효아 니 미션 받았나? 아니 아니 어? 아니 저기 볼 필요 없다길래 다시 여기 왔지 와 써클 우리 뒤에 진짜 우리 뒤에만 막고 와 써클 디에만 막으면 돼 시현아 어? 살짝 왠.. 어 그치 그치 좀 더 좀 더 그치 그치 그렇게 다 봐야죠 그래도 저 잘하는 거 해 어 걸쳤다 서클 걸쳤다 응 이거 최대한 집 쓰다가 앞에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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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서 보고 있다가 오면 쏴 아 근데 와이 많이 남았네 스물네명이나 남았네 어 차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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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쏘자 어? 여기 여기 우와 와 쳤어 시 와 치 와 저걸 맞춰? 이제 등소리를 넣고 어 저기 있다 야 저기 있잖아 아니구나 응 안 보여 안 보여 시현아 엎드려 엎드려 거기다가 그냥 어 죽는다 차 소리 차 소리 오케이 오른쪽에 차 소리 여기 엎드려 했으니까 마우스가 잘 안 돌아간다 여 엎드려 했으니까 마우스가 잘 안 돌아간다 아래 끈 와 오 잘 쏘네 어 차 소리 아니야 시현아 집에 있어 1번 팽에 샛 1번 팽에 샛 1번 팽에 샛 1번 팽에 샛 네쪽으로 나와볼래? 같이 먹자 같이 쏘자 응 수류탄이 없어서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응 아 집에 있어 같이 집에 있어 여기 집안에 있어 1번 집안에서 있어 10 10 보인다 보인다 수류탄 진검다리 했다 진검다리 도와줄까 어 시원아 빼고 빼고 좀 도와줘 괜찮아 시원아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자 들어가 들어가 있어 집안에만 있어 응 서클 개좋은데 진짜 서클 뭐야 서클 묻혔다 어 야 이거 같이 하고싶은데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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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이건 어쩔 수 없었던거야 방금 전에 그냥 사고였어 응 아쉬워서 같이 했으면 재밌었을까봐 시원아 너 저기 화장실 봐봐 아까 보던데 아니야 거기 말고 여기 2집 화장실 말고 아까 저기 하나 있는데 나가지 말고 들어갔어 그냥 시현이 너도 저 잔뼈락에 붙어서 쏴 일로 와봐 딱 내 자리에 쏴 그냥 오른쪽 다 클리어인가? 시현이 저기 눈선 보이죠? 이 방향 어 그쪽 아니 아니 120 120 오케이 거기 너 그냥 나 혼자 볼테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여기 2층 올라가서 저 반대편 창문에서 이쪽 오는거 봐봐 놀아 네이포인트 어 알겠 어 오는건만 얘기해주면 되거든 오는건만 교영아 총알 준비해놔 어 알겠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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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까비 샷소리가 슬쩍슬쩍 나긴 하네 응 어 밑에 밑에 아니야 나 거기 지들끼리 까먹는거야 나이스 나이스 2대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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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토바이 어어 오 이거 시현이 잘 수 있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뭐야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괜찮아 땡이 뭐냐 빠스 좋다 빠스 좋다 나이스 빠스 와 이즈 미쳤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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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써놨으면 같이 진짜 재밌게 했을텐데 와 지렸다 뭐냐 아니 근데 써클이 써클이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야 천개 고맙습니다 천개 고맙습니다 아이씨 아아 아 천개 고맙습니다 야 방금 리드샷 개 지렸다 나기장이 한 2인분 했어 나기장이 우리보다 잘했어 아니 서클이 진짜 좋았어서 이거 진짜 다 총 엄청 쐈을텐데 너무 아쉬운거 와 개학 와 존나 잘했다 솔직히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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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재밌어게 재밌어? 어 어 빠스 좋아 재밌어 하하하하 지금 시현이 화면으로 봐도 나름 재밌었어 아니 형님들 혹시 또 미션 있나요? 미션 있습니까? 아싸 일단 미션 첫 미션 먹었다 나이스 네 나도 미션 하나 먹었다 천개 나이스 나도 먹었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미션 있을까요? 있을까요 레이지 방송 미션 주세요 아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 화면 가릴까? 오케이 화면 가려야돼 화면 가려야돼 와 감사합니다 아 내 방 천개 간다 내 방 천개 간다 아 갔다 왔다 나 왔다 200개 나온다 200개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야 내 방 봉사일 치 천개 다시 나왔어 아 각방 천개 각방 천개 각방 천개 예 감사합니다 야 근데 하늘에서 오는 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 그거 인정 하늘 쳐다보면 되지 아니 없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걸 제가 어찌합니까 형? 아니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떤 거 형? 하늘에서 오는 건 우리가 몰라? 오케이 확인 아니 하늘 쳐다보면 되지 하늘 쳐다보면 돼? 오케이 야 대박 500개 더 추가해서 1500개입니다 1500개 와 미쳤다 1500개 바스 좋다 1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봉준이 살고? 예 봉살치 1500개 각방 오케이 바스 좋다 또 밀타 가면 되겠다 밀타 없다 오케이 뭐야 뒤늦게 날아오는 거 있는데? 봉준이가 따라가길 안 해놨어 야 봉준아 이 새끼야 어디 가냐 너 어 잠깐만 잠깐만 봉준아 방향 정신 차리라 가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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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자 안 되자 안 되자 안 되자 안 되자? 재주꺼 와 네 우리는 밀타 먹자 애들 다 들어간다 우리 밀타 먹자 야 봉준아 너 혼자 왜 저기 밀타 파워 가 우리 밀타 가는데 아 밀타야? 말을 해줬어야지 이즈야 어? 내가 두번 얘기할게 내가 얘들아 애살치 500개 네 나이스 2천개네 2천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미 받은 거 말한 거 아니야? 또 있어 애살치가? 또 또 또 또 새로 온 거 새로 온 거 알겠습니다 가서 야 감사합니다 야 이쯤에 사람 2명 내리는 거 같은데? 랩핑에 저거 옷인가? 일단은 여기도 여기도 보단 말에 떨어졌어 1번에도 아 보시구나 다 오케이 1번에 그럼 애봉 살치가 각박 2천개네 응 미쳤다 무 미쳤다 미쳤다 마 살치는 끝난 거겠지? 아직 이 마 살치 있는 건가? 마 살치 마 살치 받았어 여기서부터 털어야겠다 거기 안에 다 마 살치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뭘 받았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게 미쳤네 어 뭐지? 아 그냥 치킨이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고맙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구정 조끼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야 너 너 너 너 여행이저 야 야 야 찍어놨어 찍어놨어 너 쩌 봉방 치해야 되잖아 아니 저 하나 더 있어요 저 끄고 있어요 그럼 그냥 치킨 씩 500개 예엥 야 그냥 치킨 씩 500개까지 추가 대박 2천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구정조끼 킬러야! 저거 내가 핑 찍어놨다 아 이건가? 아 아닌데... 어 찾았다 찾았다 그 먹어 먹어 3가비를 겁나게 잘 찾은데 저거 겁나 희귀템인데 그니까 실화냐? 야 나도 왜 무게가 안 나오냐겠어?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아 미션 다 받죠 아 밖에도 존나 크지 400갠데 공진이 예 형님 킬당 미션도 좀 걸어주고 그래요 그래 피를 났대 형님 와 청이 없노 나충 하나 먹었고 나이스 야 야 발가락 트리 난 총이 하나 없었다 야 마임 쏜다 마임 쏜다 마임 죽었다 마임 죽었다 마임 죽었나 이 새끼 사람이네 바로 가면 살리나요? 이 새끼 나 안 쏜다 아 뭐야 저격 아니야? 저 아래 있는데? 저기서 뭐해? 아 저기서 뭐해 걔는? 킬 방킬 저격인 것 같아 좀 가까이 내렸어 아 잠시만 아 못이 아니었네 그냥 사람이었네 이거 나 1킬당 각박 100개씩이야 오케이 여기 산내 까다먹을 사람 니 먹으라 니 먹으라 그거 니 많이 나눠줘야 된다 나 두 갠데 이거 야 이거 뭉쳐야 될 것 같은데? 아냐 형 일단은 건물 안쪽에만 파밍해요 건물 안쪽만 2만? 2번 쪽에서 쓰레기를 한 놈 또 올거야 어 그러니까 핸드넛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 어 저기름이 들어오긴 하겠네 응 야 시현아 이리 온나 니 나랑 같이 했자 나 파츠 겁나 많이 먹었는데 어 나 나 나 나 줘 줘 줘 떨궈봐 다 떨궈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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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어 고맙다 어 응 그 교양아 그 좀 이상한거 좀 먹지마 응 어 잠시만 봉준아 나도 아까 당했어 쟤 샷건 파츠 주지 샷건 파츠 한 100개라고 아니 샷건 꺼야 봉준아 봉준아 빨리 빨리 쩍쩍쩍쩍쩍쩍쩍 형 친구 빨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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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가봐 1번 1번 오케이 간중 기다려봐 우리가 차가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차 없나? 차 없나? 차고 여기 여기 형 여기 일반에 차 있나 없나 봐보고 왼포에 차 있나 봐봐 어 내가 태우러 가야되겠다 아니 파츠는 겁나 많은데 이거 총이 없네 비주얼이 맞는거냐 이거? 난 M4있다 비상탈출은 뭐야 비상탈출 나 있어 나 갖고 있어 어 진짜? 어 버려도 돼 왜 비상탈출이 비행기 타는거 아니 근데 이거 재밌잖아 어 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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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람인데? 어 형 이거는 안되겠다 형 다시 빠꾸가자 형 다시 형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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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닝하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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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나이스 우랄이 내가 도와줄게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용진이 용진이 얘들 포지션이 말이 안되는데? 근데 애초에 왜 혼자야? 그니까 이게 아 저격하지마라 얘들아 몇년만에 해장님이 오셔가지고 걸어주시는데 오케이 형 8배 형 8배 나와 나이스 나이스 미쳤어 이거 필요한거 있어? 어 다 껴어 다 껴어 형형형형형형형이거 바꿔줘 이거 이게 더 좋아 엔터포가 미니보다 시발 자 야 이지야 니가 죽여야되 봉준이 어차피 잘 못죽여 어 니가 좋은죽 늘고 아 내가 내가 미디가 더 좋은거에요 형님 오케이 압수 아 더 좋은거 준거에요? 오케이 이거 우리 차부터 불려야 되겠는데 이거? 이거 타볼래? 어 가자 잠깐만 이거 형 봉준이 형 이거 도로 타고 뛰어오고 있어봐요 이거 차부터 불려 올게 교형이랑 도로 타고 뛰어오고 있어요? 운동 좀 해요 아 차있다 거 차 없을게 어 야 저기도 차인데 빨간색 차 있는데? 오른쪽에? 어디? 니 저거 못 봤나? 근데 저거 쟨 되는거 아닌거 같은데? 저 꼬물이야 아냐아냐아냐 아 잠깐만 아 그럼 이 저격새끼가 차 타고 와서 암살 왔네 여기있어 아 그니까 거기 차가 안나오는데 얘가 형 잡으려고 했던 애가 차 타고 왔나보다 잠시만 나 이거 타고 와봐 기다려봐 봉준이 쟨 위치도 알아? 알죠 형님 어딨는데 형 차? 여기있어 이거 쟨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쟨 아니야 이거 쟨 아니야 이거 같이 타 이거 와우 같이 타자 이거 뻑이 위험해서 응 이리와 아 비싼 탕수 가팡받게 알겠습니다 비싼 탕수 다 있어 어 누가 쏜다 잡을까요? 어 잡을래?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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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팔은 좀 빨리 죽는다 사람들 핵있나? 어 저기있다 저기 내려온다 어디 시현이 시현이 쏴 115 115 방향에 으을파 어 아까 여기있어었 어 영상 여기있 eso 짜 posit 가자 f2 사zus 아니 이거 이거 마린이 형 죽인 애들이잖아 나 총알이 없다 봉준형 봉준형 일로와봐 아아아아아아 형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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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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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어 미안해 너 총알 좀 탈게 잠깐만 뒤에 스쿼스 이거 사람인데? 트위트 스쿼스 어디 방향 어디 방향 잠깐만 일방 일방 이거 엄폐 잡아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형 숨어봐 일로와봐 형 숨어봐 얘네 두마리 돌거든 숨어봐 쪼금 안전하게 할수있어? 오케이 시현아 애들 전투중이다 전투중 그만 처먹어라 건물 안에 있어봐 해우수 안에 들어가봐 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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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현아 엎드려있어 너 뒤에있어 시현아 저기 응 뒤에있어 여기 어 그 능선에 있어 능선에 아니야 아니야 시현아 어디가 코코 앞에 사람있다 임마 어 어디여기 아니 꺼 오케이 그쪽 방향에 있어 그쪽 방향에 저기 멀리에 어 능선에 저 차 뒤에 있어 차 뒤에 사람이 아 어 그쪽 오케이 그쪽 폭탄 던지지 말고 이 새끼들 다 쫄아가지고 안나오는데 야 그냥 나가자 어떤데 잠깐만 차탈 때 위험 죽거든 이거 어 차탈 때 위험할거 같은데 어디 방향이야 근데 그 차 뒤에 차 뒤에 능선에 붙어있어 그리고 내 앞에도 하나 붙어있을거야 어 비상탈출하고 날라가 버릴까 어 날라가다 잠깐만 일단 얘네부터 좀 벗어나보자 어 내 쪽으로 와봐 내 쪽으로 다 넘어와봐 오케이 어 건물 안으로 어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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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구상이랑 그 에너지트 그거 좀 있나 교영아 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야 근데 이거 자기장 안에서 비상탈출 안 불러지더라 구상 먹어봐 그거 있나 그치 어 맞아 드링크 있나 드링크 어 드링크 있다가 몇개 해줄까 다 어 이따 뒤로 빼자 이거 자 응 진짜 다 줄네 야야야야 뒤로 빼지 어 야야야야야야야 들어와라 교영아 아이 저새끼들한테 내가 죽었는데 애매해 저격인데 뒤져도 아씨 어디에 있는데 지금 일만 하나 있고 교영아 우리 저거 앞에 시현아 시현아 너는 창문에서 가만히 있잖아 이씨 교영아 우리 전기구이 된다 아이가 이거 어쩔건데 빨리 기다려봐라 야 먼저 갈게 아니 아니 저거 우리 우리의 작전을 일로와봐 저기 우리 차를 타고 도망가는거다 어떤데 어 좋아 좋아 어 어 누구온다 빨리 도망가야돼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친구온거야 친구 차수리 차수리 벽에 붙는다 어 오히려 다른앤가 보다 어 야 저거 싸는거야 가자 교영아 가자 일로온다 형 형 정진이형 왼쪽 앞에 하나 더 있을거야 왼쪽 앞에 명선에 어 거기에 나오는거야 오른쪽 오른쪽 싸 싸 싸 싸 형 그냥 싸 그냥 싸 어 어 뭐야 어 야 길망 뭐야 야 나와 야 들어와 야 아씨 교영아 야 야 야 저격 좀 아 좀 족개족개 가면 안될까요 아 아 씨 통댓지 바베큐 됐잖아 아 통댓지 바베큐 됐잖아 아 아 아 저격 좀 하지마 얘들아 왜 이렇게 저격을 해 아 아 야 여기서부터 화면 가려 아 여기서부터 말인형이 말인형을 그렇게 잡으러 오르는게 말이 안되거든 야야야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어 뭐야 여기 채팅초 채팅초 하고 싶은데 어 이걸로 해 이걸로 하자 그걸로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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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어 괜찮채 응 뜨거 아 와 계속 저격하노 진짜 아 그러니까 말인형을 말인형을 주는게 말이 안돼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어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 야 나 치킨 천으로 바뀌었어 봉살치 아니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봉살치 아니야 봉살치 아니야 시현아 레드해라 시현아 레드해라 시현아 레드해라 시현아 레드해라 시현아 레드해라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저격이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진짜로 어쩔 수가 없다 저건 너무 빡센데 아 이거 저격하면 안돼 이게 작정하고 오는거라서 못하는 애들인데 작정하고 와버리겠다 그니까 범해성 이거 내리고 나서 키자 내리고 나서 오케이 아 고맙습니다 1킬 1킬 감사합니다 1킬 1킬 밖에 못했구만 아 1킬 와일이 안싸지 너 연사가 옛날에는 그래도 잡았는데 그거 수직손잡이 끼워야 그거 좋대 저도 다시 수직손잡이 한다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왜 아 에임이 교정이 왜 왜 이러지 나 옛날에는 잡았는데 키 설정 키 설정 컨트롤 키 설정에서 에임 설정 바꾸는건가 키 여기 오디오 아니 그 컨트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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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 봉준아 훈련장 가서 해야된대 총 써보면서 어 어 어디로 내릴거야 이거 꼬리보고 오케이 따라가게 해놓게 오케이 음 나도 수직감도? 아 수직감도 빠지 빠지 다시 가보자 오케이 가자 가자 어 공준이 형 공준이 형 나 따라가게 해줘요 어 나도 치킨으로 기어 기어 야 이거 치킨만 먹으면 2천개야 2천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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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만 먹으면 2천개다 야 그 버릴 거 버릴 거 있으면 그냥 버려라 그냥 이지 알았나 확인 어 확인 아 나도 이거 마린이 형 죽이네 딱 저격 바로 와서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했다 그냥 갈 거 그랬네 어 너가 약간 리스크를 덜 줘야 돼 응 오케이 여기 파밍 할거야 아니면 차 타고 가는거야 우리 여기 안에 아 고맙습니다 야 그리고 나 킬당 100개다 각방 오케이 여기 안에 날라가고 날라가고 세 명이서 파밍해요 난 앞에 나와서 파밍할게 게이트웨이 보면 게이트웨이 아 야 여기 옆에 한 놈 또 내린다 저쪽 우리 옆집에 어 나 확인했어 내가 봐줄게 어 그러네 거실 수가? 뭐야 나 왔다 어허 형이 야 넌 왜 자꾸 오도 안 좋고 니 꼴 꼴 꼴 아니 그게 아니라 따라하게 따라하게 했는데 여기로 왔네요 형님 어허 형님 제가 저리로 갔으니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야 시현아 아 우리 2대1 해야 된다 응 오케이 쟤도 아까 보신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으니까 조심하자 이거 필터라도 껴야겠다 일단 어 이거 왜 또 홍준양 우리가 진짜 잡으러 가자 내리내 어 가자 뭐 앞에 있는 집 여기 위에 꼭대기 좀 내렸는데 앞에 집 파밍하고 올라가면 될 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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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끼리 갈 거야 아니면 같이 가? 응 일단은 우리 둘이 거기를 일단 파밍하여 형 오케이 가자 응 치킨 더 먹자 형 내려온다 형 내려온다 새끼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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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저거 이 새끼 시켓 저격 같은데 형? 그치 저격이지 뭐 총 하나 들고 뛰면은 일단 저격인 거 같아 쏘자 형 아니 총 하나 들고 뛰면은 일단 저격인 거 같아 쏘자 형 아 형 친구다 형 친구다 형 친구다 어 오케이 형 친구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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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세드 때렸어 다섯 잡아 형 세드 때렸어 세드 내 친구 완전 확실하나? 응 형 친구 형 친구 아 형이 좀 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이스 어 깔끔하게 정리 되네 봉지영 선에서 나 있다 나이스 나이스 됐어 우리 주변에 없어서 야 이거 천천히 들어가면 되겠다 100개씩 들어갔다 아이 아가리 벌려라 아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그거를 됐고 내가 배낭이로 왔고 삼배를로 왔고 삼배를로 왔고 이거를 AK로 불가입했다 야 이 전파방해가방이 삼가방인거야? 아니요 그 PRC99K 아니 아니야 저 이 가방인데 그 그니까 아니 내 말은 그 용량이 이 가방 이 가방 아 이 가방이야? 응 나 전가방으로 갈 건가 여기 없겠지 사람? 여기 텐다? 응 거기 어 거기 먹고 와도 돼요 총소리 희미하게 나긴 했다 여긴 사프 어 이거 진짜 조금 났는데 아이 이걸 듣는다고? 지금 나 폼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 폼 올리고 있는 중 아 나 베린이 아니라니까 지금 폼 올리고 있잖아 마인보다 훨씬 잘한다니까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삼배를로 바꿔 오케이 됐고 이렇게 깔끔하게 오케이 깔끔하게 보이 이거 뭐냐? 아 큐비지트 나오는 데구나 여기 오케이 큐비지트 사이즈 어 잠시만 이거 아 일로 어 됐다 여긴 없고 교영아 이번에 팝이 좀 잘 됐어? 어 나 완전 오케이 나 또 군용 조끼 또 입었어 와 진짜 군용 조끼 오지게 입네 진짜로 뭐? 와 진짜 킬러네 군용 조끼 킬러네 군용 조끼 킬러 자꾸 나오네 파밍이 잘 되네 여기 야 뭐야 뭔데 이거 차 붕대 5개 버려야겠다 원래 젠대로 한 건가? 난 안전하게 해야겠다 200발만 먹어야겠다 됐어 난 다 파밍 됐어 끝 응 니한테 붙을까? 응 내 쪽으로 오면 돼요? 다 1번으로 오래 4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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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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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온나 온나 다 온나 빨리 가자 가자 어 너네 필요한 거 순식 조금만 먹고 간다 어 어 아 이번 판은 좀 많이 죽일 것 같아 일단 일단 100개 일단 그거 됐고 야 우리 뭐 뛰어가 걸어서? 응 뛰어 와요 형 그냥 형 여전히 차 타는 데 아니에요 형 여전히 차 타는 데 아니에요 그 다 클리어 해놨지? 그 믿고 간다 응 그냥 가면 돼요 옛날에 이거 자동 그게 있었는데 앞에 사람 싸운다 아 진짜? 일단 빨리 붙어 주자 가고 있어 싸우러 갈까 우리? 어 그럼 붙으면 붙으면 오케이 야 뭐 차 한 대 안 걸어도 되겠어? 차 없.. 여기 차 안 타도 돼요 차 있긴 한데 어 차 필요 없이 그냥 뛰어 뛰어 다니죠 그냥 오케이 나 너한테 붙는 중 여긴 게임 끝났다 나도 가는 중 나 뛰어 가는 중 동준이 형 이번 판 총 세게 싸우려고 마우스 불어버리는데 어 앞에서 총 둘이 확인 어 니 앞에 아니야 그거? 응 내 앞에 형 명선 여기 하늘정원 쪽 그니까 1번 쪽 고지대 쪽 3배율 우리 안 필요하나? 나 3배율 있어 난 있어 오케이 오케이 형 우리 뒤에 좀 텀 있어서 아 나 진짜 델러 갔다 와야 되겠다 너무 멀다 나? 응 너 델러 갈게 이거 봉준 형이랑 봉준 형이랑 봉준 형이랑 마린 형 1번 1번 능선에서 대기 좀 해줘요 오케이 태워가지고 올게 너무 멀다 오빠 차 있어? 어 다 타 있어 여기다 여기다 탈었어요 형 1범핑에 적 있었으니까 조심하고 오케이 오케이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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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야 이안에 이가빠는 없니? 땡큐 이가빠 어 잘 기억이 안나는데 형 외워있으면 털어볼게 올 때까지 뭐야 뭔 소리야? 나 아니야 니네 첫소리 아니야? 아 방금 뭐 탐박했는데 우리? 저 위에서 쏘는거 아니야? 얼마나 에임이 지저분해 버리는데 우리한테 와버리지 턴이? 야 너네 소음기 필요한 사람 에스할거 전 괜찮 우리 웨이포인트 1번 가자 1번 1번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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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44명 64명 64명 나는 괜찮아 살짝 타고 갈게 너무 멀어서 난 못 타고 갈래 아냐 아냐 그냥 요 앞바지으로 청소를 청소를 엄폐물로 쓰지 않자 아냐 아냐 우리 내려와 밑으로 형 밑으로 내려와줘요 여기 위에다 놓고 내려갈게 응 저 위에 누가 플레어건 썼다 응 확인 보이지 바로 앞에 응 확인 여기 저기있다 여기 조심해야된다 여기 음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와야돼 오른쪽 보면서 응 오른쪽 능선 말고 응 여기 1번쪽 봐야돼 1번 노란 웨이포인트 조심해야돼 그쪽으로 두팀 싸웠어 오케이 내가 정면이랑 왼쪽 내가 볼게 오케이 네 어 어 봉진이 형 뒤에다 봉진이 형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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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 형 친구 형 친구 형 친구 어 소리만 듣고 날아버리잖아 뒤에 숨었다 어 형 이거 내가 눈빛에서 뛰어내려오는거 관심투니까 그거 먹어봐 저기 봉진이 형 어 기절이 안떠노 아 봉진아 이거 먹으려면 먹어 어 이 아래에 있는거 뒤에 뜰거 떳떳떳떳 아 니가 왓죽해 니가 왓죽해 니가 왓죽해 너 씨앗아 이 멍청한 새끼야 어 내가 어 여기 올라갈거야 어 올라가자 이게 파트너 게임어 출신의 시효 피지컬이야 전 나만 보고 있었는줄 알았어 미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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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보자 아니 난 내 앞에 있는건줄 알았어 딴 데 사는 사람 다 간줄 알았는데 아 저 100개 없어졌네 아씨 미안해 미안해 괜찮다 괜찮아 붙어줘 어 빨리빨리 따라와라 봉진아 아래 내가 아이템 버려놨는데 봤니? 아니 아니요 오케이 괜찮아 저 다있어요 괜찮아 내가 조금 뒤에 있을게 이 능선 타고 셋이서 쭉쭉 가죠 내가 웨이포인트 찍어줄게 이렇게 웨이포인트로 갈까 내가 좀 뒤에서 기사모출 탈일 없으면 버린다 이거 응 기사모출 탈일 없어 쉽게 싸주신대 우리 바에서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이가 뺏어먹은거 커버해주셨네 수집을 일로 올려야 되나? 내 똥 치워주는 중 야 이거 잘 어머리주고 있는거지 그냥 쭉 달린다 네 오케이 내가 다 보고있어 앞에 어! 야 정면에 저거 떨어졌어 낙하산 이거 떨어졌어 여기 325방향에서 응 오케이 일단 정상거도 찍자 이거 우리 다같이 응 325방향에서 떨어졌다 나 봤다 뭐 차? 아냐아냐 뭐 낙하산이 떨어졌어 아니야 그거야 그거 보급 보급 어 보급 보급 여기 바로 앞이었어 바로 앞이었어 시야 좋은데? 공준이야? 바로 앞이었어 진짜로 우리 계속 간다 어 그쪽이야 그쪽이야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야 니가 가는 데까지 다왔어 응 여기서부터 천천히 형 우리 정상 찍었으니까 이제 오케이 여기서 원 한번 보고 왼쪽으로 갈지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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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형 아니 사람 아니 총소리 들리게 오케이 좀 멀다 엄청 오케이 원 보고 왼쪽으로 들어갈지 다시 왔던 길로 가서 오른쪽으로 갈지 정해야될까 오케이 확인 어 싹으로 확인할게 어 아랫집에 있다 사람 있다 여기 있다 1번에 조심해 야야 조심 야 교영아 조심해라 니 혼자 가지 말고 올라와봐 올라와봐 교영아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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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완전 저 1번집에 있다 어 우리 1번집 가자 1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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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얘네도 자리 더 중앙먹으려고 나올수도 있거든 그거만 조심하면 될 거 같아 어 플레어거 샀다 플레어거 샀다 플레어거는 저리 아니게? 응 응 문 닫혀있거든 이거 우리 방금바 내가 봤던 브리핑했던 애들만 우리 쪽으로 오른거만 조심하면 될 거 같아 1순위 오케이 이쪽 사람 없을수도 없는거인걸? 어 없다 없다 이거 썩을 튀어가지고 와 나이스 나이스 뭐가 아니 맵 봐봐 자기장 우리 중간에 있다 아이가 잘해 좋다 이거 응 이봐 치킨 먹어봐 자꾸 이번엔 다같이 살아있으니까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건물 안에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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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아 너는 거기 안에 숨어있어봐 문 닫고 나 거기 문 닫고 숨어있어 응 뭐하는데 형 형이 좀 왼쪽으로 숨어봐 응 오케이 보이니까 어 창문 수직감도는 아연사감도인데 넌 낮아서 앗소면 구상 많아 형 나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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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만 형 오케이 형 근데 수직감도 만지고 왜 좌우로 움직이는거야 봉준이 구상 몇개 있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나도 구상 두개 있어 필요하면 오케이 나 하나 이지한테 그냥 구해야겠다 몰아야겠다 이거 그냥 뭉쳐있죠 형 말이냐 우리집에 교영이 한명만 저기 해우소에 넣어놓고 교영아 너 거기 있다가 숨어있다가 나와서 쏘라가면 그냥 나와서 쏘면 돼? 어 지금 맵 기준에서 서쪽에서 오는걸 좀 잘 막아야될 것 같아 응 야 이거 이거 나는 여기 걸어놨어 이지야 먹어 응 저 형 더 하나 있어요 공준우 형 어 나이스 뭐 형 구상 공준우 형 구상 없나? 음 하나 있어 나 구상 많아 나 구상 많아 어 교영이한테 좀 답했자 공준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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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이 뚝 축가 이 뚝 몰라 니 아니 니 말고 니 말고 니 와 다 가질라 어? 욕심에 많아 제가 이 봐봐 진짜 우리 쟁기할 수 있겠다 제발 공준우 형 약간 쉬는 시간이네 야 야 이거 응 잠시만 아 이거 스코프 했을 때 왜 이렇게 좀 다 느린 것 같지? 올리면 빨라지는 건가? 뭐를? 스코프 간도 아 감독 그 형 3배 어떻게 돼있어? 통합으로 통합 스코프 간도로 돼있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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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나 쏜다 벡터 들어있는데 도시인가? 아악 나 쏜다 살아배다 살아 살아배다 살아 숨어있어 교영아 너 숨어있어 집안에 나도 살짝 나왔어 보러 나 담벼락에 붙었다 이거 사람이다? 올려야 빠른거래 담벼락에 담벼락에 있어 상대도? 어 담벼락에 내 쪽 담벼락은 아니야 cida 내 건물 양쪽으로 건더하라 사람만 있어 봐 어떻게 해 줄까 집안에서 오는거 막아야될 이거 안에서? 다시 들어갈까? 어 들어 오세요 어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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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어떻게 각볼를 하는지 몰라서 집에서 오는 거 막아야 되겠는데 담벼락 다 끼고 있거든 애들이 나가면 위험해 나가지 말래 애들은 다른 애들이 붙으면 얘네들 쏴줄 거니까 그때 잡으면 될 거 같아 불안한 건 쟨 애야 우리는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저 멀리에다가 저거 교란술천 하나 쏠게 응 그걸 왜 쏴요 형 교란데 이게 교란이 폭을 던진 거 같은데 형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교란술천 던졌어 피 감고 있어라 피 얘네 무서울 거야 응 지금 쫄아있을 거야 따라 기절 시켰거든 나이스 집 안에 많은 거 같은데 앞집에도 있는 거 같은데 겁나 겁나 나 세대명 돼 응 주위에 계속 차가 돌아다니긴 하네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어 얘네 아 응 그냥 거기 소리 나? 응 내 어 이 방향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려 내 건물 뒤로 이 쪽으로 어 뭐야 뭐야 손 나 형 피 빨아봐 마른 형 피 빨아봐 어 어 야 이거 내가 이 창문에 있을 때 맞는 거라 잠깐만 봉준아 여기 창문 조심해야돼 이 창문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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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썼어 우리 여기서 나가면 보일 거야 우리 여기서 나가면 보일 거야 얘네 지금 얘네가 급해 방갓발 안 이가 방금 좋죠 아니 근데 뒤에선 못 쏘잖아 온다 앞으로 응 내가 봐주고 있어 너한테 절대 못 가 어 어 여기있다 어 어 저거 어떡해 버려? 딸려줘 오른쪽 나가서 정리하자 이거 오케이 나와봐 응 담벼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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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강이다 이거 푸시야 저기 그냥 야 잡아 야 잡아 봉준아 이리와 나이스 야 죽여 그냥 애 죽여 애 죽이고 나 눌러줘 나 눌러줘 형 더 들어와 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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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이 집으로도 한 명 들어왔어 살려 살려 집 조심 개살려 살려 폭탄 던진다 화염병 화염병 왜 하나 남았는데 아씨 또 통구이 됐네 아 아 아 이 새끼 혼자 있었네 아 이 새끼 혼자였는데 아 킬리슈트 아니 나는 미끼야 혹시? 아 맞다 이거 내가 우리가 너 구해주려다가 죽었잖아 아니 그 맨 처음에도 왜 걸렸지? 시현이가? 집에 있었는데? 어? 그때 적었을 때 움직였어? 어 서로 마주 보고 있었어 야 맵 이걸로 하자 아이 교육은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먹었잖아 걔네가 시현이를 보니까 안 들어왔던거야 너가 숨어 있었으면 원래는 너 집을 들어가면 내가 나 죽이거나?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 집 세 명이니까 아 진짜 나는 어떻게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줄 알았어 아 숨어만 밖에 없었는데 아 쉽다 창문 밖으로 보고 있었어? 어 거기 안에 있으면 숨 막히니까 막 시현아 가만히 있었는데 와 창문 밖으로 가가지고 다 죽었노 어? 아니 오빠야 그러면 집 안에 방 못하게 박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봐라 얼마나 답답한데 아니 답답한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20만원이 들어오는데 와 밖을 봤노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미안해 그러면 다시 이제 집 안에 있을게 아 진짜 아 회장님 아 들어가십쇼 회장님 예 아 근데 내가 또 잘못해서 방금 갈때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보내지 그러니까 니가 너무 급했다 어 인정 아 너무 살리고 싶었어 아 근데 클리어 할 수 있었는데 아 나 안 살려서 됐는데 그러니까 살리긴 살리는데 우리를 먼저 보냈어야지 인정 어 그니까 그거 내가 먼저 보냈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교영아 어? 너 안 살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너 죽자마자 와서 살려줘 살려줘 했는데 뭘 안 살려도 돼 말 같지도 않죠 아니 아니 살고 싶긴 한 줄 안 살려도 됐는데 오케이 따라가기 놓고 야 따라가게 1번 따라가게 오케이 다시 가보자 감사합니다 200개 아 내 킬당 100개 아 그래도 200개 먹긴 했다 인정 아 탑10요? 탑10도 가능하죠 아 근데 아 치킨 야무지게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야 치킨 먹을 수 있어 맞아? 다시 가보자 다시 가보자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우리 치키의 기상탈출 성공 멤버 각광 100개 화면 아직 가리고 있어 딴 가려야 치킨 1000개 치킨 1000개 나이스 우와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폴무 나 킬당 200개 harmonic 난 킬 좀 말해 당황해! 형이 먹고 치킨은 다 같이 먹자. 교용이는 밖에 보지 말고. 나 그냥 총을 안 지고 있을게. 우리 여기 완전히 다 비어있다. 여기 아무 때나. 여기 아무 때나? 여기 루이스가 맛있는데? 일단 일단 털게. 내가 해안가 쪽 들어갔다. 우와 여기 뭐야? 거기 엄청 맛있어 우와 여기 무슨 우와 신기한 어 차소리 너지? 차소리? 차소리 나? 나야 나? 어 너 소리야 너 소리 야 야 야 여기 너무 맛있어서 죽을 것 같아 나 벌써 바로 또 군용조끼 3 먹었다 아이가 어 나는 진짜 잘 짰네 3조끼를 아 이거 뭐였더라 C4 C4 C4? C4? 그거 그냥 폭탄이야 아니 이게 아까 그건가? 집에 부착한 거 삐삐삐삐 거리면서 터지는 거야 야 교영아 이거 여기에 니 가방있다 상가봐 먹어라 어 어 아싸 이거 하나 먹었고 어 여기 밥이 개잘된다 맛있는 거 너무 많다 여기 오빠야 뭐 먹고있나? 어 뭐 어 아 교영아 일로와 니 가방 여기있어 일로와봐 어 어디? 일로와봐 총소리 들리긴 하고 멀리서 아프리카TV 야 까먹었어 찾아봐봐 어? 아 어디든지 까먹었어 야 2범핑에서 총소리 들렸어 찍어놨어 네? 어디든지 까먹었어 그 찾으면 있어 상가방 있어 어 어 나 금붕어야 어디? 어 찾아볼게 어 찾으면 있다 찾으면 있다 있지? 아니 그 안에 들어가면 있다 안에 들어가면 니 찾지도 않고 니 다른 거 먹으면서 없다고 하면 어떡하는데 아 아 어디 있었더라 야 뭐 하여튼 찾아보면 이 새끼다 아니 오빠 두 개 있네 아니야 아니야 두 개였어 두 개였어 어 Analytics 하하하 어 어케 어케 inner 어케 어 아 여기 여기 배 터진다 빨리 먹어라 어 어 어케 이거 뮤턴트가 좋아 베릴이 좋아? 베릴 그 뮤턴트는 그거야 좀 이상한 거야 안 써 많이 베릴 하나 더 있었다 뒤에 야 저기 갑바 남는 거 좀 봐줘 갑바 엄청 많던데? 이 갑바도 있던데 갑바는 많이 나올 건데 형 거기 안에 오케이 찾았어 엠이 사고 쓸까? 야 교영아 니 람보 총 쓸래? 어 일로 온나 까발 총? 어 와 나 구상 개 많다 구상 4개 있다 야 엠퍼 없는 사람 없지? 네 다 있어요 전술 개용량 개용량 단창 필요 나 있다 나 있다 내 거 줄게 오케이 까먹었네 이제 교영아 니 에미 사고 먹을 거야 교영아 일로 온나 일로 온나 가방 어딨어? 몰라 그거 까먹었어 뭐 아직까지 가방 찾고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여깄다 여깄다 교영아 가방? 아니 에미 사고 직이자 그거 한번 싸봐라 람보로 쏴진다 야 3렙 가방 여깄네 그냥 내가 먹어버렸어 어 어 시현이 가방 뭐야? 나 나 1렙 가방 아 그럼 시현아 일로와 1렙 가방 여기 많아 이거 3렙 가방 넣었어 아싸 아싸 니 3렙 가방 3조끼를 와래 좋아하노니 시현아 여기 2번 픽으로 오는데 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버틸 거 아니야 나 어차피 미끼인데 야 2번 픽으로 와서 먹은 거 딱 그 자리에 있다 응 야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챗불고 갈게 이제 템 나누고 템 나누고 원 보고 주강 들어가자 어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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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거 보지인데? 보지인데? 사람 같은데? 어 그거 estat공 Metropolitan leaving 인사 파트 너엔 스텔 인사 지금 사람이다 인사 파트 이거 от 템 당ana 비영이랄프 왜 내가 장면 하나랑 1번 담벼락에 붙어있어 1번에 교영이 앞으로? 한 마리 나온다 교영아? 아 나 헛것 찍는다 아 이 새끼들 야 니 조심해라 차에 하나 있고 형 어 형 바로 왼쪽에 붙어있어 왼쪽에 차에 한 마려 야 난 핵에다 잡는거야 얘는 핵 아니고 달라붙어있는 핵이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나이스 어 헤끼절이다 봉준이 백업을 갈게 여기 너무 안보인다 여기 많아 계속 많아 죽여야 돼 살려줄까? 나를 살려 나를 살려 여기여기여기여기 저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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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나무 뒤에 있어 E N E 715 나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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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이 뭘약있냐? 네 있어요 다 있어요 혹시 나 못살리지? 아유 기다려봐 시원아 포기하지마 고마워 자 다 잡는다 나사보내가 시현이 물약 있어? 일로와 일로와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물약 있어 시현아? 이거 먹어 이거 뛰어서 다리 건너자 바로 노랑 웨이포인트 어 다리 건너래 다리 건너자 뒤로? 어 가자 야야야 야 시현아 갔는데?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뭐야 아 씨 여기 능선에 살았다 능선에 살았다 야 다리 쪽으로 도망가면서 하자 인하면서 아니 씨 아 아 형 오른쪽 밑으로 말이냐 형 왼쪽 뒤에 사운드 1번핑 총 들고 있어요 아아 저기있다 저저저 어 저 새끼 핵이야 나무 뒤에 있다 나무 뒤에 어 아 아 진짜 씨 와 이 새끼야? 아니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닌데 얘도 좀 너무 잘 쏘는데? 아 형 뭐야 양각이긴 해 어 얘네들끼리 싸운다 그 아까 그 내가 그 죽이네가 다 쓰고 다니네 죽였다가 살려놔 살리는 건가 와 쟤는 쟤는 다 박는다 그 천사 쟤 어 또 핵을 받나버리네 하하하하 씨 와 어찌네 와 이 새끼야? 천사 얘? 와 아 근데 내가 얘 어떻게 잡았냐 얘 헤드샷으로 바로 깠는데 카구팔로 잘한거지 야 맵좀 바꿔라 형님 마커엔 주시면 안됩니까 형님? 진짜로? 형님 진짜 마커엔 주십쇼 형님 진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희생에 핵 만났어요 진짜 마커엔 주세요 형님 예? 마커엔 주십쇼 마지막 방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그래도 핵 잡았다 아이가 어? 레디 박으세요 마커엔 주십쇼 진아 레디 박으세요 음 잠시만 뭐라는 4달 때부터 마커 해라 마커 1500개 나왔다 진짜 이거 마지막 판 잘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짜 마지막 판 잘해보자 이기자 진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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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자 이번에 깔끔하게 도전도 하자 깔끔하게 진짜로 아 회장님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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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니 혼자 가지 말고 갈 때 우리 보내라 그런데도 마커 그래 아 마커 고맙습니다 마지막 판이에요 마지막 판 확인 네 2천개 내 방 2천개 네 확인 나도 킬랑 200개니까 아 크로얀 고맙습니다 크로얀 고맙습니다 2천개 고맙습니다 잘해보자 이지아 너 왜 거기서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냐 우리 반도 1천개 마커인 알겠습니다 3천개 아 나이스 나이스 3천개 나이스 아유 무섭다 못자 나 아무것도 안할게 진짜 나 나 말도 안할게 어? 말을 내라 말을 할게 아 적용은 하지마 여러분들 진짜 적용하면 재미가 없어져 진짜로 인정 우리 뭐 화면 다 가리고 싶어서 모를거야 진짜 적용하지마 진짜 쫄깃쫄깃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재밌지 맞아 인정 와 근데 이거 진짜 3천개 지리긴 한다 아 아까 내가 대가리 뺄 것만 안했어도 괜찮다 이거 여기서 먹으면 된다 3천개 아이가 3천개 어? 오케이 깔끔하게 따라가게 한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깔끔하게 3천개 아예 나 내리고 나서 맵을 켤게 어 나도 아직 소리랑 다 꺼버렸어 기똥이 반갑고 그리고 우리 또 어 우리 장군이 반갑다 어 아니에요 아르누나 반갑고 롭도 반갑고 가나 반갑고 내 자리 내 자리 어디 갈건지 핑은 찍어주라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레이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도 가는데 아 이거 찾다가 더 올라가야되겠다 상준이 반갑고 손상이 반갑고 아 여기서 안 싸울거야 여기 여기서 여기다 밑에 레토나 있는데 이거 타고 더 들어갈거에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내리다가 왜 내리니 야 근데 너무 바로 옆에 내려 빨리 도망가야겠다 응 괜찮아 괜찮아 나 바로 옆에 있다 차다 차 야 옆에 또 차 한대 있는데 저건 따로 할거 아니야 아냐아냐 이거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어 잠시만 잠시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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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기 공장에서 때리면 위험하니까 차단으로 우SLiner 하하 하하하하 어 앞에도 안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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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싸움 할래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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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웅이 근데 오늘 방송 오래 안해? 나 오늘 아침쯤에 집 보러 갔어 밤에 켰어 아 진짜? 이제 사고 오니까 이사 가는 거야? 어 근데 우리 부동산 알아보는데 그 막 서울동에 알아보는데 딱 알아보다 부동산 사람이 갑자기 그 봉준이 오빠 집 알아봐준 사람이었대 아 진짜? 어 누군지 모르겠네? 아 그래? 막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도 여기저기 다전애보다 말아야되고 월세로 알아보는 거야? 어 반전세? 반전세? 서울 어디로 가게? 그냥 아무때나? 어 그냥 우리 그냥 보고 좀 싼데 너무 비싼데 못가 여기 갈 거가 개미새끼 갈 거가 어 그럼 거기까지 들어가죠 완전하게 야스나야도 야스나야 가고 싶긴 한데 막 애들 막 갈라붙을 거 같아 이상한 애들 인정 멀리 가네 서버니도 사람인다? 서버니도 없을 거 같긴 한데 서버니도 없을 거 같은데? 서버니 넌 뭔가 아이가? 서버니는 자기장이랑 가깝다 아이가 아아 그래 개미새끼 갔다가 그럼 파밍하고 들어가야겠다 야 그 차 한 대 다시 구해야겠다 기름 야 앞에 차 한 대 있는 거 같다 어 이거 꼬물인데? 안 돼? 이거 2차 타고 다 들어가 2차 타고 2차 타고 다 카메스키 들어가서 파밍해요 오케이 앞에 뻑이도 안 대 챙기고 있는 거? 오케이 공준이 여기 앞에 내려줄게 예 아 형님 이제 운전도 할 줄 아시네요 형님? 아우 면허 있다 너는 잘한다 춤을 좀 못 줄 뿐이지 어 야 여기 저거 글라이더? 어 이 옆에 버기 한 대 있고 오케이 어 버기 탈까? 아니? 아니에요 어 세연아 여기서 내려 난 더 앞 저 위부터 내려올게 난 깊숙히 들어가야겠다 난 저 창고부터 들어가야지 오케이 내가 저 끝에부터 갈게 예 여기로 가야겠다 나이스 와 역시 파밍호는 지렸어 내리자마자 스카 먹었고 어 나이스 어 나도 아직도 AR 못 먹었는데 베릴 먹어둘게 어 베릴 먹어둘게 오케이 오케이 내부 먹고 아니 복윤이가 확실히 총을 잘 먹어 아이 당연하지 형님 나 육배율 나 육배율 그거 지금 이지 줘라 우리 다 안 살아도 된다 버릴 거 버려라 이지 알았나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내가 살려달라 해도 살려주지마 오케이 아 저 무의식들에 나오는 거야 어 교용이가 살려달라고 해도 살려주지마라 나 절대 살리지마 최대한 살 무조건 살릴 수 있는 것만 살릴게 아이 됐다 그냥 살리지마 그냥 죽어버렸어 기절할게 스틱 쏜다미 두개 있어 응 그거 하나 챙겨 하나 챙겨달라 응 어 뭐야 지하 벙커가 있네 우와 먹을 것 없네 여기 야 베릴 그냥 챙겨둘게 뭐 형 서버 서버 들 수 있는 거 있으면 벌어도 돼요 픽만 찍어놓고 아 오케이 거기다 버려놓고 형 있는데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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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먹을 거 없어 뚝배기가 뭐 안나오 저거 대용량 아닌가 오 나이스 눈 개좋고 야 30초 남았다 자기장 따끔 따끔하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려나 홍준아 이쪽 다 털었다 네? 아니 아니 다 털었어요 형님? 어 아 겹쳤네 여기 1범핑 쪽 안 1범핑 쪽 안 탈린 것 같은데 형 나 베릴 먹었어요 아 오케이 어 여기 차도 있네 그 차는 4차잖아 아 형 차이요? 어 그 좋다고 내려가 그럼 내려갈게요 형님 야 교영아 니 그 쪽 다 털한다 아니 1범핑 쪽 안 먹었어 여기 내 웨이포인트 라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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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 중 내가 여기 털어야겠다 내가 여기 차고집이랑 털게 내가 여기 차고집이랑 털게 똑백이 뭐 똑백이만 먹으면 되겠다 어 일단 먹히네 홍준이 니가 여기 내 옆에 큰 창고 턴거지? 네 다 털었어요 거기 그 위쪽은 다 턴듯 네 3손잡이 필요한 사람 어디 있구나 교영아 나 만나면 수직손잡이 줘라 음 음 이거 GP28은 좋아? 아니 그거 그냥 갖다 버려 그냥 응 야 이거 마코인이니까 진짜 치킨 딱 나무지게 먹자 지금 3천개다 3천개 3천개 어 교영아 왜 이렇게 어 어? 뭐 어 어 나 왜 나 뭐 또 잘못했어? 아니 아니 잘못한거 없어 교영이 야 나 뭐 말할라 했더라 홀로그램 먹었다 할라고 한거 같은데 어 그 줄까? 아니 됐다 오 출발하자 우리 이제 오케이 출발하제 야 이거 파밍 어 나도 파밍 아니 이게 펜이 너무 안 썼는데 나 집 엄청 많이 털었는데 생물 안 주네 나 근데 웬만한 거 다 있어 내가 주면 될걸 Ты 아닌가? 아니 없어 나 베리이랑 스칼이요 저요 저요 저 미니 14요 내가 차를 인거다 마엘き 갑시다 시연이랑 나랑 tan 도핑할 것도 없다 이거 뭐 거짓도 이런 거지가 없다 나도 파워에이드 밖에 없다 펌이 엄청 안된다 공준아 내려 너 3번으로 가봐 안 가지는데요? 그거 도핑해 이제 네 나 도핑하고 있다 교영아 도핑해라 아 나 파워에이드 하나 먹었어 오케이 후 가보자이 가보자 가보자이 아 진짜 안 죽고 치킨 딱 먹자 삼천개 딱 깔끔하게 먹고 와우리 하자 킬파밍 밖에 답이 없나보다 킬파밍 밖에 답이 없나보다 아니 근데 형님 왜 3명 있을 때 형님이 왜 대장인척하십니까 형님? 형님 대장인척하십니까 형님? 너 약을 안 빨고 있어서 운전하면 약 못 먹으니까 약 빨 시간을 준거지 그런거에요 형님 형이 섭섭해서 해요 형이 섭섭해서 해요 아 이런 경우가다 아 나 오토바이 탈까? 아니 어 어 뻑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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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도 있다 배 배는 안돼 배는 안돼 배는 진짜 안돼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아 케나님 들어가십쇼 들어가십쇼 마엠 운전 스무스한데요? 아 뭐 운전 못하는 사람들 있나 어 맞아요? 오케이 뜨끔 교영아 너희 멸망전 언제야? 우리 화요일 얼마 안남았구나 그거 빨리 떨어지고 상태형이랑 빨리 제주도나 갔다 와야겠다 아이씨 우리 여기 올라갈건데 무슨소리 하는거야 너희 떨어졌어 여기 어디랑해? 거기 거기 연료 어때? 여기 괜찮아 어 괜찮아 차가 또 없네 우리 밧드팀 너 연료 다 썼어? 이거 타고 같이 가자 그럼 여기 1인용 오토바이 있긴한데 아 근데 이거 차를 타야되는데 차가 이렇게 제니 안되는 라인이 아닌데 어차피 다샤 있다 다시한번 갔다와야되 일단 인서클 받을때나? 네 일단 인서클에만 대기해주세요 가다가 차있으면 차 챙기고 벅이는 버릴게 어 벅이는 버릴게 어 벅이 버려 벅이 사바님도 안탈렸네 야 근데 이거 템이 이게 템 요 사격장입니다 요 사격장 왜 왔습니까 햄 요 사격장이에요 사격장이에요 그럼 거기 빨리 파밍하고 가자 어 여기 좀 더 파밍하자 여기 사격장에 총알 많이 나온대 총알 먹자 오 야 총 괜찮네 스쿠스 있다 오케이 스쿠스 좋았다 스쿠스 스쿠스 야 5탄 부족한 사람 5탄 먹어라 여기 있나 어 대용량 탈차 대용량 탈차 하나 먹었다 필요한 사람 조조 조조 깨웡있어 ㅈ앗ㅈ야야 나 이거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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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후다크 털어서 먹어 10림 뜨나 거기는 멀어도 떠야되는데 여기도 잘 안떠 사람파맹이 슬리아 나 일로와 이거 먹어 이거 떨궈놨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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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스타일대로 가자 그러면 전투 스타일로 하던 대로 불쌍해 야 잠깐만 좀만 좀만 더 파밍하자 오탄이 하나도 없다 오탄 아까 있었잖아요 나 오탄 100개 더 나 거의 300개 있는데 니 람보가 오탄 좀 줘라 어 아싸 스쿠스 나 스쿠스 먹어야지 왜 밥 먹어 아 수직 수직 필요한 사람 수직 어 나 나 나 나 나 어 이거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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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아 주세요 시현아 주세요 어 나 니 뭐 시현아 나 필요 없어 어 이제 차로 모이자 세세 가자 가자 아 뭐 이뚝도 안주네 진짜 파밍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내꺼 줄게 내꺼 줄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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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를 먹고 싶은 사람 없지? 배를 있고? 아니 근데 교영아 왜 계속 SMG 뭐 객으로 주는 거야 그걸 왜 계속 주는 거야? 어? 아니 그냥 내가 파츠 먹은 거 그냥 나 필요 없는 거 다 주는 건데 니도 필요 없어 우리도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아 그래? 어 야 봉준아 여기 운전 잘 해야겠다 아 장애하죠 여기 저만 믿으세요 너한테 붙을게 너한테 붙을게 잘나가라 아 형님 걱정 마세요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은 어어 살살살 살살 잠시만 살살살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됐어 와우 오고있나 우리 팬? 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도착 우리 기름이 없다 기름이 기름 없어? 어 아야 이 정도면 도착은 할까? 도착은 할까? 어 도착은 할 것 같아 그쪽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도착만 해줘 도착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서 어어 좀만 뒤집을게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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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어 어 난 또 예골 준비여서 딱 뒤집잖아 걱정하지마 어 이 와중에 시연이 뚝배기만 줬네 우리 다 일뚝이네 아니 템이 템이 너무 안 땄어 간다 응 여기서 내 거 한참 타고 가야되겠다 아 근데 한참 타고 가는 거 맞나 이거 4명?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혜영아 이거 있어? 아니야 우리 너 핀 찍어봐 너 갈 수 있어 아니 우리 이거 한참 타고 가죠 이거 나 미니 통장 줄게 미니의 6배율 있어 파츠 다 있어? 아니 오케이 오케이 수직 손잡이 돼 있지? 수직 손잡이 안 뜯겼어 핀 뜯겼어 아 나 있어 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혜영아 이리 와 응 이리 와 어 어 자 주기 싫어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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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추면 돼 타라 교영아 그만먹고 빨리 타라 알았다 미안하다 가자 야 에너지 드리크 남는 사람도 없지? 없어 없어 나 거짐 나 나 구상 하나랑 어렴 키트 하나 있음 나 구상 두 개랑 붕대 다섯 개 와 우리 진짜 개거지다 괜찮다 사람 죽이면 된다 이거 차 한 데나 실수 한 번 하면 간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수분이 3명 남았다 벌써 확인 확인 그냥 나 고기 망패 써 오케이 오케이 근데 고기 망패 쓸 것도 없었어 그 전까지는 그런가? 어 우리 여기서 파밍할 거야 뭐야 아니 아니 자리 잡으러 갈 거예요 자리 잡으러 갈 거예요 기저귀 동서 강남 조심해야 돼 기저귀 동서 강남 조심해야 돼 야 교영아 그 빼꼼 하지 마라 마헤미었네 마헤미 했어 빼꼼 하지 말까? 병원으로 한 번 우리? 병원 한 번 차 바디 한 번 긁어보려고 병원도 없네 일단 이거 3창 여기 창고 안에 창고 안에서 한 번 서클 한 번 봐요 우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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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스무스 어 산 쪽기다 어 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차 타봐 스르륵도 있다 스르륵 야 미니 있어 누구? 미니 나 나 나 미니 오탄 다 죽기 계탄도 오케이 6배도 있는데 여기? 여기 6배 남는데? 나 6배 여기 여기 6배 나도 6배 나이스 절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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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술 개거리판 필요한 사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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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이스 나이스 오 자기장 지렸다 아 근데 차고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원 중앙이었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응 조금만 힘내보자 우리 응 차고 없나? 왼쪽 차고 어? 있어 없어 아 차 박혀있네 있겠지? 어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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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야 시현아 고개 내밀지 마라 응 맞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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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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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조용해 이거 있을수도 있어? 차박혀있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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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수도 있다 교육부탁 실박 교육부탁 실박 됐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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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고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없는 것 같아 없을 수가 있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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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봉준아 그 빨리 에너지 드링크 좀 줘봐 아니 근데 이거 자리 진짜 좋은데 이거? 우리? 진짜? 어 이거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애 진짜? 어 진짜로 자리 진짜 좋은데 먹은거야 이뚝 있다 이뚝! 이뚝 이뚝 있다 애착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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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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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먹어 나 여기서 불안해서 못 있겠다 마실 거 많이 없어? 나 마실 거 좀 있는데 우리 여기 나가면 안 돼 시현아 마실 거 필요한 사람 누구야? 나! 나! 다 먹으러 하노 저 형 뭐 다 먹으러 하노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너희가 방금 전에 저거 뭐야 피 한 번에 백 차는 거 에너지 몇 몇 몇인데 나 빵빵빵 빵빵빵이야 형? 러버 뭐 했는데 형 파면 안 했어? 아니 했는데 다 나눠줬어 형 빨리 와봐 형 형이 나한테 형 거기 옥상에 있지마 옥상 위험해 형 들어와 어 형 교영이가 밑장빼기 한다 먹지마라 형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2층 계단 내려오면 되는데 왜 형 빨리 여기 어 여기 나 많이 챙겨놨어 형 형 꺼 나이스! 진짜! 야 저기 야 저기 여기 병원에서 우리 쏜다 병원이에요? 어 어 우리 누구킬? 시현아 거기 내 고개 내밀면 안 돼 우리 누구 누구킬 누가 해야 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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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3차게 먹으면 돼 야 치킨만 먹으면 돼? 어 오케이 나 우승기 뺄게 그러면 어 진짜로? 이번 판? 응 실패도 있는 사람 있나? 없어 오케이 누가 쏜다 누가 쏘는데 어디 쓴 거냐 그니까 어디 우리 나를 쏘고 있는 거 여기 여기 1번 핑에서 1번 핑에서 쏘는 거야 1번 핑 웨이포인트 찍어주면 저기 있는 거 확인되나 우리? 어 할 필요 없지? 어 어 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쏴 야 야 서클 먹이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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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진짜 진짜 오는 거 먹으면 돼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 웨이포인트에 저기 있는데 얘네들도 인서클이라서 지금 굳이 안 받긴 할 거야 오케이 이거 진짜 찍힌다 이거 여기 4번 나 연막 탄 2개라 수루탄도 하나 있어 그거 다 줘 그거 어 줄게 어디 누구 줄까 나 말고 나 줘 수루탄 줘 어 어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움직이지 마 다 2층만 있어 어 여기 175방향에 한 명 뛴다 응 교영아 너 순대를 뭔데 175방향에 수직 수직 압수 어어 175방향에 한 명 뛰었어 됐어 연막단을 좀 들고 있어 만약에 봉준이 형이나 마린이 형 누우면은 연막 바로 깔아줘 그것만 해주면 돼 교영아 너가 네 네 네 우리 역할분담 깔끔하다 이제 어 나머지 우리 마린 그리고 봉준이 형 공격수 공격수 어 이쪽에 고개 내밀면 안 돼 뭐하는 거예요 연막단 들고 어 근데 진짜 자리 미쳤다 이거 어 여기 있으라고? 아니 저기 2번핑에서 우릴 쏜다고 아 어 여기서 고개 내밀면 상대가 우리 안 돼 우리 지금 한 번만 볼 수 있어? 응 어 보고 있어 우리 자리 보이지 응 이거 치킨 못 먹으면은 체오방 키면 돼 우리 이거 오케이 삭제해 바로 응 무조건 먹는다 이거 진짜로 야 저기 2번 완전 크게 돈다 집 옆으로 응 확인 저 해안가 쪽으로 놀았어 교영아 저기 포지션까지 다 정해줘야 되겠다 너 일찍 내려와봐 봉진이 형 옥상 조심해 어 옥상 없어 나 옥상에 안 있어 일찍 내려와봐 너 응 놀라봐 너 너 여기에 있어 그냥 어 거기 올라가서 벽보고 있어 어 저기 175방향 한 대 두 대 세 대 네 잘해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175방향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시현아 벽 보고 있지 어 어 어 안 보고 어 오케이 화살표 확대하는 화살표 어디 보고 있는지 보이거든 응 어 거기 만약에 일찍 그러고 있다가 들어오잖아 응 너가 먼저 스타트 끊어주고 2층에서 내려가줄거야 응 예 어 어 지금 175요 엄마 그쪽에서 신나게 싸운다고 응 누가 낯선 우리 오른쪽에서 그니까 W쪽에서 어 어 와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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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야 야 우리 바퀴 터졌다 터져도 상관없어 우리 차 필요 없어 제가 맵 봐봐 응 맵 봤어요? 어 봤어 봤어 끝났어 어 그러면은 우리 웨이포인트 막아야 되거든 차설이 응 응 어 이거 박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한테 어 잠시만 보이면 싸워도 돼 어 싸워도 돼 하스피럴 쪽으로 갔다 하스피럴 싸워도 되는데 누우는 건 안 돼? 어 하스피럴 갔다 응 하스피럴 여기 온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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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납해 에이아이 뭐야 바이디 바이디 따발 총 야 핑 좀 찍어줘봐 바이디가 어디야? 355 355 1번비 1번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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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놔 안 놔 안 놔 안 놔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저 바위 뒤에서 계속 쏘는거야? 마주거? 괜찮아? 어 살려 살려 괜찮아 괜찮아 살리면 돼 오면 살려 오면 살려 시원아 니가 가서 살려줘 정면에서 정면에 뛰어오고 있어 오면 살려 오면 살려 어디서 뛰어? 핑 찍어줄 수 있어? 아까 내가 보고 있던 그 저기 정면 저기 어디냐면 다시야 박을수도 있겠다 다시야 박는다 다시야 박는다 다시야 박는다 전투태세 전투태세 박았다 다시야 박았다 다시야 박았다 나 내려갈까? 어쩔거야 나 내려갈까? 어느거만 막아봐 나 내가 내려갈게 아냐 내려가지마 거기서 거기서 대기 어느거만 막을 수 있겠어? 폭 들어올수도 있다 우리 뭉쳐있으면 안 돼 폭 들어올수도 있다 내가 여기 내가 계단 볼게 어 안 됐다 안 됐다 저기 보급 떨어졌어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1층에 있는거다 1층에 있는거다 교용아 야 멀리서도 우리 집 계속 보고 있어 이쪽에도 한 마리 있는데 와 자기장 묻혔다 야 폭탄 폭탄 누가 폭탄 깐다 야야야야 흩 터져 나 미리 구상이랑 붕대 뿌려놓을게 오케이 저거 연막 가면서 우리 쪽으로 붙는다 그거 내가 봐줄게 그거 내가 다 잡아줄게 어 자 위치 파악 자 브리핑할게 우리 파악 어 브리핑할게 시현아 너 엎드려 엎드려 어 저기 나무 뒤에 있어 나무 어 우리한테 쪼고있어 들어왔다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어 붙는 애 눕힌거지 어어 야 바로 앞에 한 명 아 더 온다 더 온다 더 왔다 밑에서 1층에도 있다 1층에 마린형 나이스 바닥에 있는 애 눕혔어 야 붕터 들어 왔다 ㅋ 나이스 한 쪽은 딱 끈건가 내려와볼래 다 1층으로 1층 다 내려와봐 어! 폭탄! 1층 다 내려와봐. 1층 다 내려와봐. 핏빨고? 봉준은 핏빨아? 어! 1층 다 내려오래! 1층 다 내려오래! 아! 잡아! 봉준은! 봉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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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1층에 다 있자. 1층에 다 있다. 1층에 다 있다. 쟤 기절하는 애지? 1층에 다 있어봐. 1층에. 1층에 다 같이 있어봐. 다 같이 몰려있어봐. 뭉쳐있어? 어. 나 지문과 다 잡아줄게. 이 새끼 어디갔어? 한새끼. 달라붙어 있는거 아냐? 우리 아니지 방금. 죽었다 해. 이거 다 지문 올라와봐. 다 지문 올라와봐.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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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길막지 말고 올라가. 끝났어. 이거 뒤졌어. 여기 1번에서 오는거 쏘면 되거든? 1번에 2번에 끝이야. 오케이? 1번비. 1번비. 숙여! 야 대가리 숙여! 저기 보위이 총선이 났지? 거기 두 마리 있거든? 오는거 잡은게임 끝나? 우리 4명이 있어. 다 살아서 시켜먹는거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총.. 아 연막 차이. 어 소리따. 연막은 짜주면 안돼? 야 살려. 어디가? 아! 교영아! 내가 살릴게. 교영아 혹시 구상인다 구상. 구상 이렇게 뿌려놓고 하는데 다시 죽어올게. 기다려. 여기서 가야 내가 가져올게. 형 이제 말이냐. 뛰어올때. 뭐야? 폭탄. 야 방금 앞에 펫자에 붙어있다. 폭 가자 폭. 어? 어디가? 어 어디갔어? 오 없어졌어 누가 가져왔나봐. 나이스아아아아아악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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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inbox 나이스 초등학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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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뭐냐? 봉준이 형 마무리 좋은데? 아니 노루 폭인데 저게 맞는데 어떻게 저게 맞냐? 아이고 어머니 미쳤다 너무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봉준이가 폭탄으로 죽였어? 네 봉준 형이 잡았어 진짜 이틀에? 봉준 형이 마지막 2명 남은 거 봉준이 형이 다 잡은 거야 아 나 옆으로 돌고 있었는데 내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버스 타셨어요 봉준이 버스 탔다 그래 봉준이 딜량 면넣었어 몰라요 아이고 트린님 난 딱 합력 중이었는데 한 명 이거를 눈 감고 던졌는데 아 못ove지 아이고 크로니 고맙습니다 아아 아 봉준이한테 버스 타는 일이 생겼네 아 봉준이 형이 리프라고 봐야겠는데요? 아 리플 봐봐 내가 던졌다니까 아 천개 아이고야 아 고맙습니다 자기 자기 진짜 개미쳤다 오 리플레이도 있구나 감사합니다 봉균이 이킬한거야? 봉균이야 이킬 봐봐 리플 봐봐 빨리 오자 오자 이건 시간 어떻게 넘기냐? 너무 아파 이지야 이거 시간 어떻게 넘겨? 그거 플러스하면 될까요? 아 500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시간은 못 조정하나? 시간 조정할 수 있어 B인가 뭐 누르면 뭐였따라 B인가? 어떻게 땀냐? 회장님이 후후님이시구나 와 여기 미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J다 J J? 아 여기였어 아 확인 아 쟤를 죽여서 아까 전에 죽인 애가 죽은거구나 오 봉균형이 오 봉균형이 봉균형 이거 봉균형 시점으로 아 이거 아니고 내 시점으로 보면 진짜 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걸 나 안보고 던졌어 아 진짜로? 봉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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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잘 넣었다 이거 넣기 힘들었는데 야 폭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갔는데? 차 밑으로? 아 그렇네 아니 이거 이거 나도 어 그렇네 아 뭐야 아니 이거 나도 한번 삥 났는데 이거 와 재능충이네 너무 괜찮겠다 어떻게 들어갔냐 저거 뭐냐 차 밑에 딱 들어갔네 이거 땡겨고 이야 멋지네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의미가 있다 4명 다 살아가지고 치킨 먹었어요 아 제대로 웃으러 갔네 아 진짜로 아 안 보고 던졌는데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아니 차 위치도 안 보고 갔는데 형? 나 차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공신 회전을 죽어서 어딨는지 알고 죽었어? 아니 형 아니 그냥 뭐야? 차 위치도 안 보고 차 위치도 안 보고 던져가지고 아 당연하지 차도 있는지 몰랐다니까 이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아 씨 아니 레즈언트는 차가 있는지도 모르네 형은 차가 있는지도 모르네 나 차에 있는지 몰라 그냥 앞에다 던졌어 그냥 앞에 그냥 앞에 던졌어 차 던져도 몰랐는데 이거를 와 마무리 깔끔했다 진짜로 아 니가 차에 던질하길래 아 앞에 차가 있나보다 하고 던졌지 아니면 형 이거 폭 터진거 보고 던진거 아닌가 이거? 아니 아이 그런게 어디서 그냥 어 아니 해 나한테 왜 이렇게 질투합니까 해 예 아이 이거 인정 못해 나는 정 위치 확인하고 옆으로 돌았다고 아니 보세요 형님 쟤 미쳤잖아요 이거 얘네들이 생상도 못했다니까 와 와 진짜로 깔끔했다 상상도 못했어요 인정 인정 와 영아 나왔다 영아 아 아 다들 고생했어요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로 아 재밌었어요 야 레이지야 배그 자주 하자 오케이 형 불러가주세요 어 다들 고생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기현이도 수고했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죠 와 재밌었다 수고수고 와 빠스 좋다 어 아니 근데 뭐냐 마지막에 어? 어떻게 저렇게 됐냐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존나 신기하네 개웃기네 잠시만 그니까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됐냐 아 근데 회장님 아 몇년만에 들어오신겁니까 진짜로 음 아냐아냐 칼버라고 하네 그니까 배그에서 오신건가 아닌데 저 형님 배그 안좋아시는데 회장님 지금 계시나? 회장님 지금 계시나? 아 주부시러 가신다고 아 자주오세요 회장님 별풍선 안 써도 됩니다 진짜로 주부시러 가십시오 회장님 네 들어가십시오 내방 회장님 처음 본다고? 정민자는 언제옵냐 눈이 보이는 내 모습 정민자 더 남은거 치킨 여기다 아이구야 천개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왜왜왜 왜왜왜 마이아는 지금 티어는 많이 안해서